형제와 원숭이 드리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루는 추운 겨울날 형이 일하러 오라고 동생을 불렀습니다. 동생이 형네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나니까 쌀밥을 한 그릇 퍼주더래요. 그런데 동생은 밥을 앞에 두고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집에 있는 어머니 생각이 나서 못 먹었지요. 양식이 모자라서 어머니는 늘 보리밥이나 보리죽을 먹는데 저 혼자 쌀밥을 먹으려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어머니하고 같이 먹을게요. 하니까 형수가 하는 말이 어머니 드릴 것은 따로 한 그릇 퍼 놓았으니 그냥 먹고 가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다 먹었지요. 다 먹으니까 형수가 밥이라고 그릇을 보자기에 싸주었습니다. 그걸 받아들고 집으로 갔지요. 어머니 이거 아주머니가 어머니 잡수시라고 보냈어요. 아이고 그 애가 웬일로 밥을 다 준다니 좋아라고 밥그릇 뚜껑을 열어보니 더러운 개똥이 한 사발 들어 있는 겁니다. 동생은 그걸 마당에 내던지고 어머니 목을 끌어안고 밤새도록 울었어요. 어머니 내일은 제가 나무에다 팔아서 꼭 흰쌀밥을 지어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와 함께 보리죽을 한 사발씩 끓여 먹고 동생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겨울이라서 눈이 펄펄 내리는데 나무를 하면서 생각해보니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설은 다가오는데 양식이 없으니까 그랬습니다. 설 눈은 쌓이고 설 밥은 없고 늙으신 우리 어머니는 어찌할꼬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나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아래서 누가 설 눈은 쌓이고 설 밥은 없고 늙으신 우리 어머니는 어찌할꼬 하면서 흉내를 내는 겁니다. 하도 이상해서 또 한 번 설 눈은 쌓이고 설 밥은 없고 늙으신 우리 어머니는 어찌할꼬 했더니 저 아래서 또 설 눈은 쌓이고 설 밥은 없고 늙으신 우리 어머니는 어찌할꼬 하고 똑같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이상하다 하면서 나무를 했지요. 하다가 계암나무 밑에서 계암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걸 호주머니에 넣으면서 옳지 이놈은 우리 어머니 주고 했더니 옳지 이놈은 우리 어머니 주고 하며 소리가 나는 겁니다. 계암 하나를 또 주어서 이놈은 내가 먹고 하니까 또 저 아래에서 옳지 이놈은 내가 먹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흉내내는 소리가 재미나서 자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래에서도 자꾸 따라했어요. 나무 한 짐을 다해서 짊어지고 내려오다가 소리가 나는 곳에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원숭이가 앉아서 그렇게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하도 재미나고 이상해서 너 나하고 우리 집에 가련 하니까 원숭이도 너 나하고 우리 집에 가련 하고 납죽납죽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놈을 안고 집에 돌아왔지요. 집에 데려다 놓으니 시렁에 쪼르르 올라가서 앉아있다가 누가 말을 하면 납죽납죽 따라하고 동생과 어머니는 그게 귀여워서 데리고 노느라 시간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동생 내 원숭이가 사람 말을 흉내낸다는 소문이 퍼지고 퍼져 먼데 사람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한 원숭이 구경한다고 동생 집에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구경 잘 하고 가면서 돈을 한 푼씩 주고 가니까 금세 돈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걸로 논도 사고 밭도 사고 해서 걱정 없이 살게 되었지요. 원숭이 덕분에 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형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어요. 얘 한 3년 소식도 없더니 그래 잘 있었니 하고 반가워 했는데 형은 대꾸도 않고 동생에게 너 그 원숭이 사흘만 빌려다오 하는 겁니다. 동생이 군말 안고 빌려줬어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흘해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자 동생이 형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원숭이 잘 있나 보러 왔습니다. 그놈의 벙어리 원숭이 말이냐 그거 아무 소용도 없더라. 어디에 있나요? 한 번도 흉내를 안 내니 그놈의 원숭이를 어디에 써? 뒷마당에 내던졌더니 죽어버리더라. 동생이 엉엉 울면서 죽은 원숭이를 찾아안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마당가에 고이고이 묻어주었어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원숭이 무덤에서 대나무 싹이 나는 겁니다. 대나무 싹이 하루 한 뼘씩 자라나더니 댄잎에서 쌀이 쏟아졌어요. 쌀이 솔솔 떨어져서 그 밑에다가 그릇을 갖다 놓으면 한나절에 꼭 한 그릇씩 차는 겁니다. 그걸로 점심밥 지어먹고 나면 저녁때까지 소르르 떨어져서 또 한 그릇이 찼습니다. 아침이 되면 또 한 그릇이 차고 더더 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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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꼭 두 식구가 하루 세 끼 먹을 만큼 쌀이 쏟아졌어요. 그러니 양식 걱정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형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반기는데 형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동생 덜어 저 대나무 좀 뽑아다오 사흘만 쓰고 돌려줄 터이니 하는 겁니다. 동생은 이번에도 군말 않고 대나무를 뽑아줬지요. 그런데 역시나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흘해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기에 동생이 형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대나무 잘 있나 보러 왔습니다. 그 먹통 대나무 말이냐 그거 아무 소용도 없더라. 어디에 있나요? 쌀이라는 게 하도 감질나게 떨어지기에 한꺼번에 많이 나오라고 밑둥에 구멍을 뚫었더니 죽었다. 동생은 한숨을 쉬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 원숭이 무덤 자리에 또 파란 대나무 싹이 뾰족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쑥쑥 자라면서 댄잎에서 또 쌀이 쏟아졌어요. 동생은 어머니를 모시고 잘 살았습니다. 형은 그 후로 폭산방에서 아주 거짓골이 되었다고 해요. 나중에는 나쁜 마음을 고치고 동생 내 도움을 받아 온가족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나무꾼과 샘물 옛날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이 나무꾼이 하루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노루 한 마리가 절뚝절뚝 달려오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뒷다리에 화살이 박혀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냥꾼에게 쫓기는 신세 같았지요. 어찌나 불쌍하던지 얼른 나무찜 속에 숨겨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화를 든 사냥꾼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이리로 화살 맞은 노루 한 마리 오는 거 못 보았소? 하고 물었습니다. 못 봤는데요. 그랬더니 사냥꾼은 그냥 가버렸습니다. 사냥꾼이 아주 멀리 가서 안 보이게 되었을 때 나무찜을 해치고 노루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뒷다리에 박힌 화살도 뽑아 주었지요. 노루는 고맙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끄덕 하면서 절을 하더니 절뚝거리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다친 다리로 어디를 가나 하고 나무꾼이 가만가만 뒤따라 가보았습니다. 노루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더니 커다란 바위 밑에서 걸음을 멈추었어요. 바위 밑에는 조그만 옹달샘이 있는데 물이 아주 맑아 보였습니다. 노루가 뒷다리를 샘물에 담그니까 신통하게도 상처가 말끔히 나았습니다. 노루는 언제 다리를 다쳐냐는 듯이 껑충 껑충 뛰어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참 신기한 샘물이구나 생각하고 샘물이 있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습니다. 며칠 뒤에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그만 낯에 손을 베었습니다. 손에 피가 철철 흐르니 야단 낯지요. 며칠 전에 노루가 가던 옹달샘이 생각나서 얼른 그리로 달려갔습니다. 다친 손을 샘물에 담갔더니 금방 피가 먹고 상처가 감쪽같이 아무러 버렸어요. 참 신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무꾼은 누구든지 다친 사람을 보면 샘이 있는 자리를 일러 줬습니다. 나무꾼이 일러준 대로 샘을 찾아가 다친 곳을 물에 담근 사람은 감쪽같이 나았습니다. 다친 사람뿐이 아니고 신경통에 걸린 사람 몸에 버짐이 난 사람도 그 샘물에 아픈 곳을 담그기만 하면 신통하게도 나았습니다. 그러니 소문이 퍼져서 먼 곳에 사는 사람들도 몰려오게 되었어요. 하루에도 몇백 명이 몰려와서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웃마을에 욕심쟁이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영감이 소문을 들어보니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보찬치 같은 나무꾼 녀석 같은 내가 내가 먼저 알았으면 샘물을 돈을 받고 팔아서 부자가 되었을 텐데 한쪽 박에 한 양씩 받아도 하루에 몇백 냥을 벌 텐데 아이고 배야 욕심쟁이가 배를 앓다가 못해 나무꾼을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찾아냈다는 샘물을 나한테 팔게나 내 돈을 두둑이 줄터이니 착한 나무꾼은 펄쩍 뛰었습니다. 샘물을 팔다니요 그 샘물은 제 것도 아니려니와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자 욕심쟁이는 못된 꾀를 냈습니다. 살림을 다 팔아서 돈을 바리바리 싣고 고을원을 찾아갔지요. 고을원에게 은근슬쩍 돈을 바치고 나서 아이고 사또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샘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사냥하다가 찾아낸 것이랍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샘물을 저에게 물려주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욕인하게 쓰라고 해서 지금까지 숨겨왔던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남들이 제거신량 쓰고 있으니 이런 당치하는 일이 고을원도 고을원도 그게 거짓말인 줄 뻔히 알지만 돈을 많이 받은 데다가 물값을 받으면 반을 바치겠다니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욕심쟁이 편을 들었어요. 그것이 이치에 맞는 말이로구나 여봐라 이제부터 그 샘물은 이 사람 것이니 아무도 주인어락 없이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렸다. 욕심쟁이는 얼씨구나 좋다 하고 그날부터 샘가에 울타리를 치고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고을원을 등에 업고 장사를 하는데 말릴 재간이 없었어요. 병은 고쳐야겠고 돈을 안 내면 들여보내 주지를 않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한쪽 박에 한 양씩 돈을 내가며 샘물을 썼답니다. 그 바람에 욕심쟁이는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이 나무를 해가지고 오다가 발을 헛디뎌 그만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그 바람에 온몸에 상처를 입고 몸저 눕게 되었지요. 드러누워 있으면 나무를 할 수 없고 나무를 못하면 당장 끼니를 이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아픈 몸을 겨우겨우 가누며 샘을 찾아갔습니다. 샘물에 몸을 적시면 나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욕심쟁이가 울타리를 치고 버티고 있는 바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보다시피 온몸에 상처가 심합니다. 다친 곳에 물 한쪽 박만 적시게 해주시오. 나무꾼이 애원을 해도 욕심쟁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돈만 내게 돈만 낸다면야 한쪽 박 아니라 열 쪽 박 이라도 쓰게 해주지. 그런데 돈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무꾼은 샘물값이라도 벌려고 다음날부터 억지로 일어나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나무를 하다가 너무 지쳐서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잠결에 발짓개에서 무엇이 작신거리기에 눈을 떠보니 노루 한 마리가 와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지난 날 사냥꾼에게 쫓기는 걸 살려준 바로 그 노루였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고 있으니까 이 노루가 헤끗 헤끗 돌아보면서 어디론가 자꾸 가려는 눈치였습니다. 따라오라고 그러나 싶어서 따라가 보았지요. 노루는 지난 날 갔던 곳보다 더 아래쪽 골짜기로 내려가더니 바위 틈에 있는 옹달샘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샘물을 한번 보고 나무꾼을 한번 보고 이러는 겁니다. 옳지 저 샘물의 몸을 적셔보라는 뜻인가 보다. 나무꾼은 얼른 샘물을 떠다 다친 곳에 적셔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신통하게도 상처가 말끔히 아물면서 온몸이 가뿐해졌어요.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이 샘물을 혼자서 쓸 리가 있나요? 널리 소문을 내어 누구든지 쓰도록 했습니다. 다친 사람들은 너나의 것 없이 모두 아래 골짜기 샘으로 모여들었어요. 똑같이 병 고치는 샘물인데 누가 돈 내고 쓰는 위 골짜기 샘으로 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 욕심쟁이가 지키는 샘에는 아무도 얼씽거리지를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날부터 가뭄이 들어서 위 골짜기 샘물은 점점 물이 줄어들더니 며칠 뒤에는 아예 말라붙어 버렸습니다. 욕심쟁이는 돈을 벌 수 없으니 또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끙끙 앓다가 또 나뭇끈을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저번에는 내가 실수를 했네 내 웃돈을 얹어줄 테니 자네 샘물하고 내 샘물을 맞바꾸세나 나뭇끈은 이번에도 펄쩍 뛰었습니다. 제 샘물이 어디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래 골짜기 샘물은 제 샘물이 아닙니다. 굳이 임자가 있다면 산 짐승들이 임자겠지요. 욕심쟁이는 이번에도 돈을 바리바리 싣고 고을 원을 찾아갔습니다. 사또 원통합니다. 원래 우리 할아버지가 찾아낸 샘물은 위 골짜기 것이 아니라 아래 골짜기 것이랍니다. 왠지 물이 빨리 마른다 했더니 가짜 샘물이라서 그런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래 위 샘물을 맞바꾸게 해주시면 물값을 받아 열의 일곱을 사또 께 바치겠습니다. 엉큼한 고을 원은 이번에도 욕심쟁이 편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욕심쟁이는 아래 골짜기 샘에 더 튼튼한 울타리를 치고 밤낮으로 지키며 물값을 받아 냈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큰 장마가 지는 바람에 아래 골짜기 샘터는 온통 흙탕물에 휩쓸려가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튼튼하게 쳐둔 울타리도 떠내려가 버리고 울타리와 함께 욕심쟁이도 떠내려가 버렸대요. 고을 원이 사는 집도 원과 함께 떠내려가 버리고 말입니다. 위 골짜기 샘에는 다시 맑은 물이 퐁퐁 솟아나서 나무꾼과 백성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도깨비와의 약속 옛날 어느 마을에 건망증이 심한 사나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나이는 하루에 식사를 열 번도 더 했습니다. 자신이 금방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스무 번쯤 다녀오고 세수도 열대 번쯤 했습니다. 이렇듯 무엇이든 잘 잊어버려서 누가 말리지 않으면 같은 행동을 하루종일 되풀이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나이는 한밤중에 호수가로 잉어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사나이는 낚싯대를 호수에 담그고 잉어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한시간이 넘게 기다려도 잉어는 커녕 피라미 한 마리 낚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네 다른 날 같으면 벌써 대여섯 마리는 잡았을 텐데 사나이는 자리가 나빠서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자리를 옮겨보기로 했습니다. 사나이가 주섬주섬 낚싯대를 챙기는데 등 뒤에서 저벅저벅 하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나이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아! 사나이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등 뒤에서 도깨비가 얼굴을 내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기 좀 잡았소? 아이고 빈 바구니구먼 도깨비는 바구니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꽤 부드러웠습니다. 사나이는 도깨비가 생각보다 무서워 보이지 않아서 마음을 놓았습니다. 도깨비는 어둠에 쌓인 호수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요즘은 먹고 싶은 게 어찌나 많은지 모르겠어. 특히 메밀목이 너무 먹고 싶단 말이야. 그러고는 사나이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나한테 메밀목을 좀 쏘아다 주겠소? 그러면 내가 잉어를 많이 잡게 해주겠소. 도깨비의 말을 듣고 사나이는 생각했습니다. 보통 때는 잘 잡히던 잉어가 왜 한 마리도 안 잡히나 했더니 도깨비의 장난이었군. 사나이는 도깨비가 몹시 괘씸했지만 한편으로는 도깨비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죽 메밀목이 먹고 싶었으면 그런 장난을 했을까 까짓 내가 부탁을 들어주지 뭐. 사나이는 도깨비에게 말 했습니다. 내가 메밀목을 쏘어드리지요. 하지만 오늘은 밤이 깊었으니 내일 쏘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오늘 잉어를 많이 잡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소. 도깨비는 내일 이맘때 호숫가에서 사나이와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도깨비가 사라지자 갑자기 잉어가 낚이기 시작했어요. 크고 탐스러운 잉어들이 마구 잡혀 올라왔습니다. 20분도 채 되지 않아 사나이의 바구니는 잉어로 가득 찼습니다. 사나이는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고기를 낚아보기는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이었고 다음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망증이 심한 사나이는 도깨비와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메밀목도 쓰지 않았고 호숫가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편 도깨비는 사나이와 약속한 시간에 호숫가로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호숫가에는 차가운 바람이 쉴 새 없이 불어왔습니다. 도깨비는 부들부들 떨며 두 시간이 넘게 사나이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사나이가 나타나지 않자 도깨비는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감히 도깨비를 속여 어디 두고 보자 사나이가 건망증이 심하다는 것을 알리가 없었던 도깨비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주먹을 불끈 쥐고 사나이에게 복수를 하기로 다짐했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 사나이가 잉어를 잡기 위해 다시 호숫가에 나왔습니다. 사나이는 콧노래를 부르며 물에 낚싯대를 드리웠습니다. 헤헤 오늘도 바구니가 터지도록 잉어를 잡아가야지. 사나이는 눈을 부릅뜨고 낚시찌를 바라보았어요. 잠시 후 물 위에 떠있던 낚시찌가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옳지 잉어가 나타났구나 어서 미끼를 물어라. 사나이는 마른 침을 삼키며 낚시대를 힘껏 쥐었습니다. 바로 그때 벼랑간 낚시찌가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러자 사나이는 번개처럼 빠르게 낚시대를 잡아챘습니다. 하하 큰 놈이 잡혔다. 사나이는 낚시대에 매달린 커다란 잉어를 보고 흥분하여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호수 맞은편 숲에서 아까부터 사나이가 낚시하는 광경을 노려보고 있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도깨비였어요. 그래 실컷 잡아라 바구니가 터지도록 도깨비는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도 도깨비 덕인지 사나이는 잉어를 많이 잡았습니다. 커다란 바구니에는 잉어가 가득 했습니다. 사나이는 바구니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보 이것 좀 봐요. 잉어를 아주 많이 잡았소. 사나이의 말을 듣고 부엌에서 아내가 뛰어나왔습니다. 어머 그래요? 어디 좀 봐요. 사나이는 사랑스럽게 바구니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아내가 코를 쥐고 물러섰습니다. 바구니 속에는 잉어 대신 똥이 가득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도깨비 똥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나이는 도깨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차 내가 도깨비와의 약속을 잊었구나. 그러나 이미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초상집에서 싼 똥 옛날에 한 아이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상가집에 문상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똑똑하지 못해 심부름을 잘할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옆집 할아버지도 그 집에 문상을 가신단다. 그러니 너는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 알겠지? 예, 아버지. 아이는 자신 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할아버지를 보고 똑같이 흉내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다음날 아침 아이는 옆집 할아버지와 함께 상가집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앞장서고 아이가 그 뒤를 따랐지요. 마을을 벗어나자 냇가가 나왔습니다. 냇가에는 진검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진검다리를 하나하나 밟으며 냇물을 건너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발을 헛디뎌서 그만 한쪽 발이 물에 빠져 바지가 젖었습니다. 아이는 이 광경을 보고 자신도 한쪽 발을 물에 담갔어요. 그러자 아이의 바지도 물에 젖어 축축해졌습니다. 냇물을 건너자 논두렁을 따라 길이 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논두렁 길을 걸었어요. 그러자 길가에 있던 개구리들이 사람의 발걸음 소리에 놀라 논두렁 아래로 펄쩍 펄쩍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미처 피하지 못한 개구리 한 마리가 그만 할아버지의 발에 밟혔습니다. 깜짝 놀란 할아버지가 얼른 발을 떼자 개구리는 비틀거리며 논으로 기어갔습니다. 아이는 이 광경도 놓치지 않고 보고 쟁 걸음으로 다가가 풀숲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개구리 한 마리를 찾아내 살짝 밟았지요. 이윽고 두 사람은 초상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를 따라 방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키가 컸던 할아버지는 방의 문턱을 넘다가 그만 문틀 위쪽에 쿵 하고 이마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이 광경도 눈여겨보았어요. 잠시 후 아이는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 문턱을 넘을 때 벼랑감 펄쩍 뛰어올라 문틀 위쪽에 쿵 하고 이마를 박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빈소에 술을 따르고 향을 피우고 엎드려 절한 다음 맞상재와 마주 섰습니다. 그런데 예의를 갖추어 맞상재와 맞절을 하던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방귀를 끼고 말았습니다. 맞절을 하고 나서 할아버지는 상주에게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나는 어릴 때부터 절친한 벗이었는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구나. 슬픔이 깃들인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는 이 인삿말을 머릿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잠시 후 할아버지가 뒤로 물러앉고 아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의 행동을 눈여겨본 대로 빈소의 술을 따르고 향을 피우고 엎드려 절한 다음 맞상재와 마주 섰습니다. 아이는 맞절을 하면서 아랫배에 힘을 주었어요. 물론 방귀를 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바라는 대로 방귀는 나오지 않고 너무 힘을 준 탓인지 그만 똥을 싸고 말았습니다. 상갓집 안은 온통 똥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던지 문상온 사람들이 모두 손으로 코를 막아야 했어요. 아이는 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지 속에 똥을 깔아 뭉개고 앉아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고 있자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이는 상주에게 인삿말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나는 어릴 때부터 절친한 벗이었는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아전을 골탕 먹인 나졸 전라도 나조에 최씨라는 나졸이 있었습니다. 최씨는 예사 나졸이 아니었어요. 장승만한 키에 깍지똥만한 몸피에다 힘은 한 손으로 노떼접을 오그라뜨릴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고지식하고 답답하기는 절간 굴뚝인 데다 인정머리라고는 약에 쓰려도 없었지요. 세금을 받으러 갔다가 받지 못하면 솥단지를 떼어오기도 하고 병아리 달고 다니는 시암탉도 들고 올 지경이었어요. 죄인을 형틀에 묶어놓고 곤장을 칠 때는 볼기에서 살점이 묻어나도 사정을 두는 법이 없고 곤장에 숨이 끊어져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조 사람들은 최씨 그림자만 봐도 저승사자라도 나타난 듯 겁을 먹고 도망을 쳤습니다. 최씨의 별명이 저승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최씨가 갑자기 사람이 달라졌어요. 상관의 명령이라면 작돈 아래도 올라서던 사람이 얼마 전부터 상관이 무슨 일을 시켜도 신용만 낼 뿐이고 상관이 지나가도 인사도 하는 등 많은 등 했습니다. 사람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지자 관리들이나 읍내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그러나 아무도 최씨를 붙잡고 까닭을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우질부질한 성미를 건드릴까 봐 겁이 났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전대 가운데서 제일 높은 호방이 지나가는데 최씨가 인사를 하는 등 많은 등 했습니다. 이놈 어째서 상관한테 인사가 그 모양이냐. 시골에서는 나이가 어른이고 관청에서는 직급이 어른인데 내 녀석 잔등에는 장승 등뼈라도 뽑아다 박아놨단 말이냐. 호방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데를 지나가던 참이라 체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절 한자리 받으려고 훈계 한 번 요란스럽 구만 시골 아전이 기망정이지 포도 대장 이라도 되었더라면 포도 군사들 풀겠습니다 그려 자 절 받으시오 최씨는 호방 가슴 팍에다 머리를 푹 박아버렸습니다. 호방은 가슴을 싸 안았지요. 행패가 이 지경 이었지만 관리들은 닭다른 커녕 슬슬 피하기만 했습니다. 최씨가 고분고분할 때 별의별 못된 짓을 다 시켰기 때문입니다. 요사이 심통 부리는 걸 보면 그런 못된 일쯤 눈썹 하나 깜짝하지 않고 모두 사또한테 얘기할 것 같아 겁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나 횡포가 점점 심해지자 아전들은 최씨를 닭다랄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봉변당한 호방이 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아전들이 거의 보였어요. 죄씨를 닭다랄 방법을 말씀해 보시오. 그 녀석을 제대로 닭다라지 못하면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 웃음거리가 되고 말겠소. 호방이 침을 튀기며 말랬습니다. 그보다 먼저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분고분하던 작자가 어째서 그렇게 변해버렸지요? 사람이 변해도 저렇게 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알고보니 그만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이 방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방은 아전들 가운데서 호방에 닿은 직급입니다. 얼마 전에 세금을 받으러 갔다가 어느 집에서 세금을 못 내자 밥 안쳐놓은 솟단지를 떼어 밥을 쏟아버리고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집 여자가 세상에 아무런들 밥 해먹는 솟단지까지 떼어가는 법도 있느냐고 악을 쓰고 그 집 삽사리도 앙칼지게 짖으며 달려들더랍니다. 그때 길쭉한 육환장을 짚고 지나가던 늙은 스님이 그걸 보았다고 합니다. 이 방이 말한 그 장면은 이렇습니다. 이놈! 스님이 제시를 노려보며 고함을 지릅니다. 몸피는 열두어 살짜리만한 스님이 어디서 그런 고함 소리가 나오는지 꼭 벼락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최씨는 손에 솟단지를 들고 통방울 같은 눈으로 스님을 노려보았지요. 저 삽사리가 왜 저리 안칼지게 짖느냐 스님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엄청난 고함 소리에 최씨는 눈알이 주먹만 해지고 악다구니 쓰던 여자도 깜짝 놀랐습니다. 삽사리만 최씨에게 달려들며 더 안칼지게 짖고 있었지요. 왜 대답이 없느냐 스님은 고함을 지르며 최씨의 등짝을 후려 갈겼습니다. 삽사리는 계속 지저대고 스님은 다시 허공을 가르는 순간입니다. 최씨가 한 손으로 스님의 육한장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스님이 육한장을 후딱 뒤어 트입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최씨의 그 큰 몽뚱이가 육한장에 감겨 저만큼 나가 떨어진 것입니다. 손에 들었던 솟단지는 솟단지대로 한참 저쪽으로 날아갔지요. 최씨는 그 자리에 앉아 멍청하게 스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삽사리는 더 안칼지게 지졌지요. 이 미련한 녀석아 저 개한테 배워라. 스님은 한마디 던져놓고 돌아섰습니다. 삽사리는 계속 지졌어요. 최씨는 그대로 앉아 멍청하게 스님 뒷모습을 보고 있었지요. 다음날부터 최씨는 출근하지 않고 집에 박혀서 먼 산만 건너다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며칠만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죄완낙이 저렇게 달라졌습니다. 저 작자를 닥달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방말이 끝나자 아전들은 고개만 살레살레 저었습니다. 허참 허참 하며 고추먹은 소리만 할 뿐이었지요. 그때 다른 아전이 나섰습니다. 최씨의 골칫거리지만 사또가 더 골칫거리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사또집에는 날마다 돈은 돈대로 비단은 비단대로 진바리가 대문 앞에 줄을 설 지경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한테는 돈 몇 푼 받아 먹은 것을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겠느니 모가지를 자르겠느니 으름장이 서리빨입니다. 지금 으름장 놓는 서술을 보면 언제 우리들 목이 달아날지 모르지요. 그렇습니다. 사토하고 죄씨를 둘 다 처치해버려야 우리들이 무사할 것 같습니다. 이방이 말했어요. 뭐요? 최씨 하나도 처치할 방도가 없는데 사또까지 한꺼번에 처치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오? 4, 5년 전에 쓴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써봅시다. 이방이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창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최씨를 잘 구슬려서 회창을 하면 한 그물에 두 녀석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들입니다. 회창이란 회손할 회 노래할 창으로 그때 나조 사람들만 쓰던 말로 사전에도 없는 말인데 한밤중에 음내 한가운데서 못된 관리들의 허물을 낱낱이 소리질러 까발려놓고 도망쳐 버리는 일입니다. 4-5년 전 4-5년 전에는 사토 가정일까지 들춰내어 고래고래 악을 써버리자 사토가 너무 창피해서 그 다음날 보참을 싼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여기 모인 아전들이 배짱 좋은 사람한테 돈을 듬뿍 주고 그런 일을 시켰었지요. 그렇지만 요사이 최씨는 우리들을 원수 보듯 하는데 쉽게 나서겠습니까? 나설 것입니다. 지금 최씨가 저렇게 신통을 부리는 데는 다 까닭이 있습니다. 그 어미가 몸져 누워있는데 돈이 없어 약한 척도 못 쓴다고 합니다. 나도 그 사정을 오늘 아침에 야 알았습니다. 돈을 듬뿍 주면 들림없이 나설 것입니다. 이방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아전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방이 나조를 불러 최씨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한참 만에 최씨가 들어섰어요. 두 까 놓고 말하겠다. 네가 할 일이 한 가지 있다. 지금 관속들이나 백성들은 사또한테 치를 떨고 있다. 4, 5년 전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는 네가 사또의 부정을 낱낱이 까발려 회창을 한 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 네가 나서기만 한다면 돈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좋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저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사또한테 욕설을 버부을 만큼 배짱 있는 녀석도 없지만 목소리가 동원담을 넘어 안채까지 울려 크게 울려 펴질 만한 녀석도 나 말고는 없을 것이지요. 역시 너답게 시원스럽구나. 그럼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최씨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최씨 눈치만 보고 있던 아절들은 눈알이 튀어나올 지경이지요. 돈 흥정도 안고 가더니 좀 이상하지 않소? 아전한 사람이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봅시다. 조금 있자니까 동원 저만큼 뒤높은 언덕에서 벼락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또는 들어라. 내가 오늘 여기서 내 녀석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라. 귀를 두 번 세 번 칼같이 씻고 잘 들어야 한다. 아전들은 눈이 동그레 졌습니다. 임금님이 내린 직첩을 받고 코울 수령으로 내려왔으면 신용이라도 코울 백성들 살아가는 형편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내 녀석은 오는 날부터 굶주린 도깨비 시궁창 물 들이키듯 백성들한테서 돈 뜯는 데만 돈이 뒤집혔다. 너 같은 녀석은 조정이 나서서 목을 베야 하겠지만 조정은 너보다 더 썩어버렸으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섰으니 내 말 똑똑히 듣거라. 나는 당장 내일 아침에 내 녀석 모가지를 올감해서 개 끌듯이 끌어다가 똥물에 튀길 작정이다. 최씨의 목소리는 음내를 쩡쩡 울렸습니다. 아전들은 겁먹은 표정으로 듣고 있었지요. 내 녀석은 지금까지 돌림병 퍼진 동네의 도깨비 팔자루 잘 입고 잘 먹고 낯짝에 개기름을 흘리고 있다. 그렇지만 내일 똥물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들어갈 적에는 못난 백성들이 모두 내 하라비로 보일 것이다. 내일 내가 내 녀석 모가지를 끌고 갈 적에는 백성들만 좋아할 것 같으냐. 내 녀석 밑에서 굽실거리던 아전 녀석들도 춤을 추고 나졸들은 춤을 추다 못해 팔짝 팔짝 땅재줄을 넘을 것이다. 최씨는 웃음소리도 천둥소리 같았습니다. 아이고 말 한 번 시원하다. 알터니가 빠지는 것 같네. 아전들은 킬킬 거렸지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내 이름이나 똑똑히 알아두어라. 나는 내 녀석 밑에서 나졸질을 해먹고 있는 최씨란 놈이다. 아니 저 녀석이 제 이름을 대더니 죽으려고 환장했나? 아전들은 웃던 얼굴이 대번에 주먹 맞은 꼴이 되었습니다. 최씨는 계속 고함을 질렀어요. 사또 이 녀석아 그럼 내일 보자. 다시 말하거니와 내일 너를 끌고 가서 펄펄 끓는 똥물에 튀길 사람 이름이나 똑똑히 알아두어라.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나조 사람들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저승사자가 나타났다고 벌벌 떠는 바로 최씨다. 아니 저작자가 미친 거 아니야? 죽을 짓을 해놓고 제 이름을 대다니 도대체 머리가 돌아도 한참 돌았구먼. 아전들은 제정신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요. 저 녀석을 잡아다 족치면 저 녀석 입에서 틀림없이 우리들 이름이 튀어나올 텐데 이 일을 어쩌지요? 그렇잖아도 저 녀석한테 일 맡긴 것이 요강뚜껑으로 물 떠마신 기분이더니 참 아전들은 죽은 상판들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저놈이 어디로 멀리 도망칠 계획이라도 세워놓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아무리 미련한 녀석이라도 죽을 짓을 하겠습니까? 이 방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혹 모르지만 그때 방문이 활짝 열렸어요. 최씨가 껄껄 웃으며 들어섰습니다. 얼른 도망치지 않고 멀구멀거리고 있느냐. 도망치긴 내가 왜 도망친단 말이오? 그러면 어쩌자고 내 이름을 댔단 말이냐. 내가 들린 말 했습니까? 백성들이 춤을 출 줄 알았는데 무엇이 무서워서 이름을 못댑니까? 너 지금 죽으려고 환장했느냐? 죽을 때 죽더라도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던 말을 쏟아버렸더니 작년 추석에 먹다가 목구멍에 얹힌 송편이 내려가는 것 같소. 아우 시원하다. 그러니까 그런 말 몇 마디 해놓고 잡혀가서 죽기로 작정을 했다 이 말이냐. 아잔들은 몽둥이 맞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렸습니다. 죽을지 살지 그것은 당해봐야 알겠지요. 그렇지만 틀림없이 너를 잡아다가 형틀에 묶어놓고 곤장을 칠 것이다. 그때 설마 우리들이 시켰다는 말을 하지 않겠지. 이방이 말했습니다. 누가 시켰느냐고 물으면 그것도 제대로 대답을 해야지요. 나는 성질은 더럽지만 여태까지 거짓말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더구나 백성들을 괴롭힌다고 사또를 닥달한 입으로 어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죽으려거든 너나 죽을 일이지 우물귀신 생사람 끌고 들어가듯 육반 관속들을 몽땅 끌고 들어가겠다는 것이냐. 우물귀신이든 방족귀신이든 죄진 녀석들은 몽땅 끌고 들어갈 작정입니다. 최씨는 황소처럼 버티고 앉아서 거침없이 내뱉었습니다. 여섯 아전들은 도간에 몰려 앉은 생지들 꼴로 발발 떨었지요. 가만있자 이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자. 마냥 네가 죽게 되면 너희 가족들은 어찌 알참이냐. 더구나 네 모친이 앓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방이 설득 조로 나왔습니다. 우리 어머님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마는 하찮은 감기 곧불 입니다. 감기 곧불 일든 뭐든 내가 언제 그런 사사로운 사정에 얼메이는 것 봤습니까? 말인 즉 울타마는 죽을 사람은 죽더라도 산 사람은 먹고 살아야 할 게 아니냐. 너희 어머니 병환이나 가족들 생계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 대신 우리들 이름은 되지 말거라. 나는 사또를 똥물에 튀기겠다고 읍내 사람들이 다듣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고함을 지른 입으로 어찌 그런 사사로운 시는 솥뚜껑 같은 손을 활활 내자 었습니다. 이 녀석아 마음을 조금 누그리고 내 말대로 해라. 밥비 찢는 방아에도 손 넣을 틈이 있는 법이다. 아무리 큰일을 한다고 그런 틈도 없단 말이냐. 쇄도 너무 강하면 부러지는 법이다. 허허 존놈들 잡아다 족칠 때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유식한 소리만 하더니 사정이 다급하니까 존놈들 육두문자에 매달리는 구려. 정 그러시다면 딱 부러지게 얼마 내겠소. 천냥 주마 천냥 이오? 어허 그러니까 당신들 여섯 사람 목숨 값이 고작 천냥 밖에 안 나간단 말씀입니까? 한 사람 값이 소 한 마리 값도 안 됩니다. 그려. 이놈 어디서 함부로 입을 눌리느냐. 싫으면 맙시다. 이 천냥 이면 어떠냐. 줬소 목숨 하나에 천냥씩 육천냥은 받아야겠습니다마는 이천냥으로 흥정을 끝냅시다. 기왕 목숨을 놓고 흥정하는 마당이니 나도 살아날 국리를 해야겠소. 그때는 당신들도 거들어달라고 미리 당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돈은 지금 당장 맛돈을 내야 합니다. 맛돈? 이 오밤 중에 이천냥이나 되는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냐. 나중에 너희 가족들한테 줄 테니 그것은 염려 마라. 뭐라구요? 당신들은 벼락치는 하늘도 속이는 사람들인데 내일 죽을 사람하고 외상거래를 하잔 말이오? 지나가던 소가 웃겠소. 최씨는 천장이 욱신거리게 웃었습니다. 이놈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당신들이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리니까 나도 함부로 놀렸습니다. 싫다면 맙시다. 나도 생각이 있소. 최씨는 훌쩍 일어섰습니다. 이 녀석아 일어서기는 또 왜 일어서느냐. 양반의 외상보다 거짓맞돈이라 했는데 당장 내일 죽은 놈하고 외상거래를 하자는 당신들 입은 뭐요? 그런 것도 말이라고 아래턱이 위턱에 붙는단 말이오? 최씨는 아전대를 노려보며 퉁방울 같은 도나를 뒤독거렸어요. 그렇지만 이 밤중에 돈을 구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당신들 안방 장농 속에 자국 자국 재어놓은 비단이나 폐물은 개나 주려고 쌓아놓은 허섭 쓰레기입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보고 와서 주워 섬기는 걸 들어봤더니 머리에 꽂는 비녀만도 그 가지수가 열 손가락도 모자라서 발가락까지 꼽아야겠습니다. 최씨는 손가락 발가락 어쩌고 할 때는 두 발을 쭉 뻗고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여 보였습니다. 내가 한번 세워볼까요? 용잠 음모란잠 옥입잠 음메죽잠 무슨잠 무슨잠 그런 비녀만도 하나의 쌀 한성 값이 넘는다고 합디다. 아전들은 멍청하게 최씨를 건너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한쪽에 몰려앉아 한참을 속닥이었습니다. 그럼 조금 기다리고 있거라. 아전들이 모두 밖으로 나갔어요. 한참 만에 짐을 한 짐씩 짊어진 종들을 앞세우고 왔습니다. 아전들 손에는 따로 불룩한 주머니가 하나씩 들려있었지요. 지고 오는 것은 비단이고 주머니는 폐물주머니 같았습니다. 짐을 지고 오느라 고생들 하십니다. 기왕 지고 온 김에 우리 집에까지 지고 갑시다. 최씨는 앞장섰습니다. 아전들은 손에 들고 온 주머니를 최씨에게 넘겼지요. 최씨는 비단과 폐물주머니들을 단단히 숨겨놓았습니다. 그때 사또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나졸들을 불러놓고 고래고래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당장 최씨란 작자를 잡아드리렸다. 만약에 그 작자를 놓치는 날에는 모두 살아남지 못하리라. 나졸들이 음내를 발칵 뒤졌습니다. 최씨는 피해 있다가 다음날 아침 출근 시간에 제 발로 동원으로 들어갔어요. 나졸들이 달려들어 최씨를 붙잡았습니다. 의자 형틀에 앉히고 몸뚱이를 꽁꽁 묶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솟은 사또가 나타났습니다. 저놈이 최씨란 놈이랬다. 그놈 곤장부터 매우 철하. 만약에 헐장을 졌다가는 내놈들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사또 고함 소리에 지봉기 와짱이 들썩거리는 것 같습니다. 사또 나리 잠깐 고정하십시오. 최씨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사령들은 무얼 꾸물거리고 있느냐 어서 곤장을 치지 못할까. 사또 는 발로 마루짱을 깡강 고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렇지만 곤장든 사령들은 꿈짝도 하지 않았지요. 어제까지 동료인 데다가 최씨가 하도 태연하게 나오자 기가 죽은 것입니다. 목을 자를 때는 자르더라도 먼저 죄인의 말은 듣는 것이 법도입니다. 제 말씀부터 들어보십시오. 아전들은 모두 한쪽에 몰려서서 발발 떨고 있었습니다. 저 녀석이 자기들을 끌고 들어가지 않을까 얼굴이 새파래 졌지요. 소희는 지금까지 상관의 명령이라면 섬나물을 짊어지고 불로 들어가래도 들어갔고 소금짐을 짊어지고 물로 들어가래도 들어갔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어서 곤장을 치지 못하느냐 저는 죄인을 잡아다가 형틀에 묶어놓고 곤장을 칠 때는 그 사람이 내 친척이래도 사정을 두고 친 적이 없고 죄인을 붙잡아 올 적에는 남몰래 찔러주는 차사 예체도 똥 묻은 쇠발 털듯 털었습니다. 사또는 거듭 어서 치지 못하느냐 고 악을 썼습니다. 세금을 받으러 갔다가 세금을 내지 못하면 쟁기질 하는 소도 멍해를 끌러 버리고 끌고 왔고 배짜는 배틀에서 배도 잘라봤습니다. 사사로운 인정에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하루에 고기 몇 마리씩 잡아 그것으로 근근히 목구멍에 풀질을 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장이라고 세금을 받아 냈어 온대 한 철에 한 번 받도록 되어 있는 세금을 여섯 번이나 받아왔습니다. 나중에는 세금을 못 내자 사비며 괭이며 도끼며 농기구까지 몽땅 가져오고 그 다음에는 방에서 그 집 마누라가 시집올때 가져온 농까지 지고 왔습니다. 그 농을 가져오자 어부는 분을 참지 못하고 감나무에다 목을 메고 죽었지요. 이놈 그래서 어젯밤에 나한테 그렇게 욕설을 퍼부 왔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당한 작자들 가운데 어떤 작자가 분을 참지 못하고 어젯밤에 사또나리께 욕설을 퍼부 온 것입니다. 뭐라고 너한테 그렇게 당한 작자가 어젯밤에 나한테 어쨌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백성들이 부르는 제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승사자입니다. 소인한테 그렇게 험하게 당한 작자들 가운데서 어떤 작자가 소인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어젯밤에 제 이름을 내세우고 사또나리께 그렇게 욕설을 퍼부 온 것입니다. 금방 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어젯밤에 네가 나한테 그렇게 욕설을 퍼부 게 아니라 다른 녀석이 내 놈 이름을 대고 그랬다 이 말이냐 그렇습니다. 제 이름을 대서 저도 골탕을 먹이고 사또나리께 분풀이도 하고 꿩 먹고 알 먹자는 소작이지요. 뭐가 어쩌고 어째 사또는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또나리는 꿩이시고 저는 쬐만한 꿩 아리옵니다. 사또는 다시 상판이 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나한테 욕설을 퍼부은 놈이 정말로 내 놈이 아니었다 이 말이냐 사또는 새삼스럽게 분이 안 나는지 발로 마루짱을 깡깡 내리 찍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생각이 안 나십니까? 이놈 방금 뭐라고 했느냐 죄송합니다. 소인 평소 말버릇이 험해서 그렇습니다. 고정하시고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소인이 미쳤다고 제 이름을 대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젯밤에 그 녀석이 악을 쓸 적에 소인은 관속들과 한 방에 앉아서 그 작자 고함 소리를 듣고 있었사옵니다. 뭐라고 아전들하고 함께 있었다고 아전들은 듣거라 어젯밤에 저놈과 함께 있었다는 게 사실인가 사실이옵니다. 함께 앉아서 들었사옵니다. 아전들은 여섯 사람이 한꺼번에 허리를 주웍거렸습니다. 사또는 벼락을 맞아도 겹으로 맞은 상판이었어요. 제 말씀을 더 들어보십시오. 어젯밤에 저도 그 녀석이 외치는 소리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어젯밤에도 그 녀석 소리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말길이 한 번 터져버렸으니 이제부터 밤마다 이놈 저놈이 여기저기서 사또 날이 깨 더 험한 욕설을 퍼볼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말로 사또 날이를 똥물에 튀길 것 같사온대 사또 날이를 튀길 적에는 저 같은 놈도 더모로 사또 날이와 한 솥에다 튀길 것 같사옵니다. 백성들이란 가만히 있을 적에는 모르지만 한 번 성이 나서 들고 일어나면 그 기세가 터진 봇물 같사옵니다. 주먹이 여럿이면 눈이 반 본다고 저도 언제 죽을지 몰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옵니다. 사또는 벼락맞은 얼굴로 멍청하게 최씨를 보고 있었습니다. 똥물을 끓여놓으면 그게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맹물을 끓인 것보다 배나 뜨겁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여성 요절을 내려고 사또 날이 명령으로 제가 똥물을 끓여본 적이 있사운데 제 왼손에 있는 상처가 그때 똥물이 튀어 생긴 상처입니다. 제 소견에는 사또께서 오늘 당장 보따리를 싸시는 것 밖에는 방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놈 무험하다. 사또는 악을 쓰지만 이미 죽을 상이었습니다. 그때 한쪽에 몰려있던 아전들이 속삭였어요. 저 미련한 녀석이 어떻게 저리도 머리가 잘 돌아가지요? 그 스님이 육환장으로 맞박을 후려쳤다더니 맞박을 얻어맞는 순간 도통이라도 해버린 거요 뭐요? 정말 그리 어찌 한 것 같구먼. 우리 동네에도 그런 일이 있소. 바보 녀석이 감나무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는데 그 뒤로 온전한 사람만 된 게 아니라 머리가 이만저만 종명해진 게 아니요. 저 녀석도 그런 것 같구먼. 그렇지 않고서야 사람이 어떻게 저리 달라질 수 있겠소. 아전들은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이 정말 똥물이라도 먹은 상판으로 멍청하게 서있던 사또가 한참 만에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옛날 어느 사또처럼 부랴부랴 라조를 떠났답니다. 최씨는 아전들한테서 빼앗은 재물을 자기가 험상스럽게 세금을 받아온 집들에 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맨 먼저 어살 세금 때문에 자살한 집부터 찾아가서 남은 식구들이 살아갈 만큼 돈을 주고 다른 집에도 고루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가족을 거느리고 나주에서 사라져 버렸답니다. 이무기와 산삼 옛날에 참 가난한 농사꾼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한겨울에 먹을 것은 다 떨어지고 양식을 구할 도리는 없고 하니까 나무라도 해다가 팔아먹으려고 산에 갔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할 것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깎아지른 듯한 벼랑 위에 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벼랑 위에서 무심코 아래를 굽어보니 그 험한 벼랑 가운데 파릇파릇한 풀립사귀 같은 것이 많이 보이더래요. 눈을 닫고 가만히 내려다보니 그게 죄다 산삼 이었습니다. 산삼 이라면 값이 엄청나게 나가는 약풀이니까 그건 몇 보리만 캐면 자신 같은 농사꾼 십년 농사지은 것보다 더 나올 터이니 횡재라고 좋아했지요. 그런데 이게 깎아지른 듯한 벼랑 한가운데 있으니 문제였습니다. 어떻게든 내려가 보려고 버둥거리며 용을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도무지 발 디딜 곳이 있어야 손을 써볼 텐데 말입니다. 한참 동안 용을 쓰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벼랑 위에 주저 앉아 있었습니다. 산삼 캐러 벼랑 아래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냥 지나치자니 발길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한 동네에 사는 이웃사람이 나무를 하러 산에 왔다가 거기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김서방 아닌가 자네 거기서 뭘 하고 있나 저 벼랑 가운데 산삼 많이 있는데 캐러 내려가지 못해 이러고 있다네 이웃사람이 벼랑 끝에 와서 아래를 굽어보더니 얼른 좋은 수를 하나 냈습니다. 좋은 수가 있네 내 칠그로 동아줄을 꼬아서 발채를 매달아 내려뜨릴 터이니 자네가 그걸 타고 내려가 산삼을 캐면 되지 않겠나 듣고 보니 참 좋은 방법 이었습니다. 그래서 든든한 동아줄을 꼬았어요. 동아줄 끝에 발채를 매달고 거기에 이 사람이 탔습니다. 이웃사람이 동아줄을 잡고 슬슬 늘어뜨려 주워서 산삼이 있는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산삼을 죄다 캐니까 발채에 하나가 가득 찰 만큼 많았어요. 그걸 발채에 담아가지고 이웃사람 덜어 끌어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삼을 올려보낸 다음에 아무리 기다려도 동아줄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 고약한 이웃사람이 산삼을 저 혼자 차지하려고 줄을 내던지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벼랑 가운데 갇힌 꼴이 되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아도 청길 벼랑이고 위를 쳐다보아도 깎아지른 벼랑이었습니다. 나는 새가 아니고서는 꼼짝 달싹도 할 수가 없었어요. 겨우 발 디딜 자리밖에 없는 곳에서 꼼짝도 못하게 되었으니 큰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온 하루를 꼬박 그렇게 벼랑에 붙어서 지냈습니다. 그러고 나니 기운도 빠지고 허기가 져서 곧 쓰러질 지경이 됐는데 위에서 무엇이 스르르 내려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커다란 이목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지 꼬리는 벼랑 위에 있고 머리는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큰 입을 적 벌리니 도끼날 같은 이빨이 번쩍번쩍 했지요.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눈을 질끈 감고 이목이한테 잡아먹히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목이가 잡아먹지는 않고 비늘로 툭툭 건드리기만 하더래요. 스르르 스르르 눈을 떠보니 이목이가 발 앞에 커다란 몸뚱이를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나더러 저 등에 터라는 말인 것. 생각을 하고 이목이 등에 넙죽 올라탔습니다. 그랬더니 이목이가 이 사람을 등에 태우고 스르르 벼랑을 기어오르는 겁니다. 기어올라서 벼랑 위에다 이 사람을 턱 내려놓더니 숲속으로 스르르 사라지더래요. 이 사람이 이목이 덕에 목숨을 건지고 산을 내려오다 보니 글쎄 산삼을 가지고 도망간 이웃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죽어있는 것입니다. 산삼이 가득 든 발채는 지게에 그대로 얹혀있고 가만히 살펴보니 이웃사람 목에 커다란 이목이 이빨자국이 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산삼을 가지고 내려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고 남은 것은 팔아서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아주 잘 살았다고 합니다. 똥 빨리 노는 곳 옛날 어느 고을에 원님이 하인 하나를 데리고 먼 곳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말을 타고 하인은 말의 고삐를 잡고 걸었지요. 두 사람이 한참 산길을 가고 있을 때 였습니다. 조금 전부터 어기적 어기적 거리며 힘들게 걷던 하인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원님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날이 똥이 마려워서 도저히 못 걷겠습니다. 원님은 하인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하인은 똥이 너무 마려워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지요. 갈 길이 바쁜데 이런 데서 꼬물거리면 되겠느냐 원님은 못마땅한 듯 이맛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런데 하인은 원님의 승낙을 기다릴 만큼 여유가 없었습니다. 벼랑감 말곱비를 놓더니 풀숲으로 쏜살같이 달려가는 것이었어요. 원님은 하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투덜거렸습니다. 버릇없이 커미 상전을 기다리게 하더니 똥을 누고 오면 혼을 내주어야겠군. 그런데 원님은 하인이 사라진 풀숲을 바라보다가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방금 뛰어갔던 하인이 어느새 볼일을 마치고 풀숲에서 걸어나왔던 것입니다. 저럴 수가 번개불에 콩볶아먹겠네. 원님은 다시 말곱비를 잡고 걷는 하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어요. 너무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원님은 하인에게 물었어요. 아니 왼똥을 그리 빨리 누웠느냐. 무슨 비결이라도 있다면 내게 좀 가르쳐다오. 원님의 말을 듣고 하인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똥 누는 시간이 아깝다고 그렇게 투덜대더니 인정머리 없는 원님을 골탕 좀 먹일까. 하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똥을 빨리 누는 비결은 별것 아닙니다. 똥을 빨리 누울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누기만 하면 됩니다. 어디냐. 아시다시피 한 군데는 방금 지나왔으니까 다른 곳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원님은 하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제 변비에서 해방되는구나. 하며 좋아했지요. 얼마쯤 시간이 흐르자 원님이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똥을 빨리 누는 곳이 얼마나 남았느냐. 원님은 웬일인지 갑자기 똥이 마려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똥 얘기를 하자 몸에서 금방 반응이 온 것입니다. 그러자 하인이 대답했어요. 아직 한참을 더 가야하니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그럴 형편이 못되니까 묻는 게 아니냐. 원님은 마려운 똥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얼마쯤 더 갔을 때였어요. 원님은 더욱 급해져서 다시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았느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하인의 말을 듣고 원님은 입술을 깨물며 마려운 똥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러나 원님은 얼마 못 가서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 왔느냐. 예, 거의 다 왔습니다. 원님은 계속 참다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다. 얼마나 남았느냐. 예, 저기 보이는데요. 아이고, 이러다 바지에 싸겠네. 원님은 마침내 바지를 움켜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러다가 정말 옷에 싸겠는걸. 이만큼 이만큼 골탕을 먹였으니 이제 봐줘야겠다. 하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짐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 왔습니다. 빨리 내리세요. 원님은 얼굴이 노랗게 되어 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허리띠를 미쳐 다 풀기도 전에 똥을 싸고 말했습니다. 원님은 엉거주춤 서서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야 빠르다 똥을 빨리 누는 곳이 따로 있긴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늙은이와 건달 옛날에 웬 영감이 담배때를 쥐고 활개를 치고 가면서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담배때가 뒤로 가면 깜짝 놀라서 아이고 내 담배때 하고 담배때가 앞으로 오면 여깄구나 했습니다. 영감은 연방 아이고 내 담배때 여깄구나 하며 한참을 바쁘게 가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의주 파천에도 볼일은 보고 가더라고 아무리 바빠도 볼일은 보고 가야겠다. 나는 정신머리가 없으니까 미리 단단히 방비를 해야지. 도포는 내가 일을 보고 나오면 바로 눈에 보이게 이 나뭇가지에다 걸어놓자. 영감은 도포를 벗어 길가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일 볼 자리를 잡았습니다. 갓은 이를 보고 일어서면 바로 머리에 닿도록 이 나뭇가지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담배때는 바로 눈앞에 여기다 두고 지팡이는 이쪽에다 두고 영감은 혼자 구시렁거리며 담배때와 지팡이를 자기 앞 양쪽에 놓고 바지를 내리고 일을 받습니다. 그때 왠 스님이 영감이 오던 쪽에서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왔어요. 자꾸 뒤를 돌아보며 달려오는 게 누구한테 쫓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스님은 담배때 영감이 걸어놓은 도포를 보자 눈이 번쩍 했습니다. 자기 장삼을 벗어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영감 도포를 입었지요. 스님은 박박 깎은 머리를 수건으로 싸매고 가던 길을 바삐 갔습니다. 담배때 영감은 한참 만에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머리에 가시 닿았습니다. 아이고 웬 갓이 여기 있지 어떤 정신없는 작자가 여기다 갓을 걸어놓고 갔구나 그 작자도 나만큼이나 정신없는 사람이었던 모양이다. 영감은 갓을 쓰며 좋아라고 바장이다가 똥을 밟을 뻔했습니다. 아이고 어떤 배라먹은 작자가 여기다가 변을 봤나 그래 영감은 상판을 찌푸리며 구시렁 거렸지요. 이건 또 뭐야 그 작자가 담배때도 놓고 갔네 지팡이도 놓고 갔고 영감은 횡재라도 한 듯 담배때와 지팡이를 주워들고 벙글거리며 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스님이 벗어놓고 간 장삼을 보았지요. 어떤 죽녀석이 여기다 장삼을 벗어놓고 갔구나. 도포를 안 입어서 썰렁하던 잠에 잘 되었다. 영감은 벙글거리며 장삼을 입었습니다. 장삼을 입고 자기 몸을 이리저리 둘러봤지요. 가만있자 장삼을 입은 걸 보니 내가 중이었던가 내가 언제 중이 되었지. 영감은 자기 모습을 보며 한참 고시렁 거리다가 가던 길을 갔습니다. 아이고 내 담배대 여기 있구나. 영감은 또 담배대 타령을 하며 바비 갔습니다. 그때 말을 탄 포졸들이 뒤에서 고함을 지르며 쫓아왔어요. 이 중놈아 거기 서지 못하느냐 포교와 포졸들이 달려와서 영감을 애워 쌌습니다. 네 이놈 중놈 제신에 술을 마신 것은 그렇다 치고 술을 마셨으면 술값을 내고 가야 할 게 아니냐 포졸이 육모 방망이를 어릅니다. 내가 술을 마시고 술값을 안 냈던가요 내가 정신머리가 없어서 큰 실수를 했구만요 그때 포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영감 머리에서 방갓을 훌쩍 벗깁니다. 상투가 나왔지요. 중이 아니잖아. 중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나는 중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중이 되었으니 그럼 나는 어디로 가버렸지요? 포졸들은 멀뚱한 표장들이었습니다. 뭐요? 지금 뭐라고 했소? 나는 어디로 가버리고 이렇게 중만 남았으니 나는 어디로 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가는 길이오? 글쎄요. 내가 어디로 뭐 하러 가는 길이더라? 어허 정신없는 늙은이 죽은 딸네 집에 간다더니 영감님은 딸네 집에 가는지 사위네 집에 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가고 있단 말이오? 옳으니 옳거니 이제 알았네 딸네 집에 가는 길이었소. 이 영감 댁이 이렇게 된 게 아니야? 포교가 허공에다 손가락을 뱅뱅 돌렸습니다. 포졸들이 와르르 웃었지요. 시간만 지체했다 어서 그 중놈을 잡아라. 그들은 바삐 달려갔습니다. 여보시오. 영감이 소리를 지르며 쫓아갔지요. 맨 공무늬에 달리던 포졸이 돌아봅니다. 우리 딸네 집이 어딘지요? 내가 딸네 집 가는 줄 아는 걸 보니 우리 딸네 집이 어딘지도 알겠구만요? 저기 저 동네요? 저 동네? 포졸은 손가락으로 아무렇게나 저쪽에 있는 동네를 가리켜 놓고 킬킬 거리며 달려 갔습니다. 이제 알았다. 얼른 가자. 아이고 내 담배 때 여기 있구나. 영감은 큰길에서 동네로 들어가는 작은 길로 빠졌습니다. 동네 정자나무 아래 멈춰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영감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정자에 앉았던 동네 사람들이 물었어요. 가만 있자. 오기는 제대로 온 것 같은데 내가 누구를 찾아왔더라? 영감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르르 웃었지요. 서울 가서 박서방 찾는다더니 영감님은 박서방을 찾아왔는지 김서방을 찾아왔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누구를 찾아왔단 말이오? 글쎄 울시다. 동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담배 때 영감은 다시 돌아서서 바삐 동네를 나왔지요. 아이고 내 담배 때 여기 있구나. 영감은 다시 큰길로 나와서 아까 가던 방향으로 바삐 갔습니다. 한참 가다가 길이 갈리는 삼거리에 멈췄어요. 곧장 가는 큰길과 동네로 들어가는 좁은 길이 보였습니다. 영감은 곧장 가는 길에 걸쳐있는 높은 고개를 건너다 보며 구시렁 거리다가 그 길로 바삐 갔습니다. 그때 영감이 오던 길에서 댕기를 치렁하게 늘어뜨린 떡거머리 총각이 바삐 오다가 영감이 서성거리던 삼거리에 멈췄습니다. 총각도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해가 벌써 저렇게 기울어버렸으니 저 죄를 넘지 못하겠는걸. 에라 저 동네에서 잠이나 자고 가자. 떡거머리는 들판 저쪽에 있는 동네로 길을 잡아 섰습니다. 옷고름까지 풀어제끼고 천하가 자기 세상이라는 듯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갔지요. 그때 동네에서 늙은이 내외가 나왔습니다. 영감은 도포를 입은 양반 차림이고 노파는 머리에 조그만 동구리를 입고 오고 있었어요. 이웃 동네로 제사라도 모시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영감은 자기 동네로 들어오는 떡거머리를 보며 상판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놈 남의 동네에 들어오면서 옷고름까지 풀어제끼고 오다니 그게 어디서 베어먹은 버르장머리냐 영감이 눈을 부릅뜨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해가 저물어 자고 갈 걱정을 하다가 동네가 보이기에 그것만 기분이 좋아서 미처 옷단속을 못했습니다. 건달이 꼬박 고개를 숙이며 옷고름을 잡아 맸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자고 가겠다고? 그렇다면 저기 저 외따로 있는 기와집 보이지? 영감은 담배때로 기와집을 가리켰어요. 동네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저 큰 기와집 말씀입니까? 저더러 저 집에서 자고 가라는 말씀이신가요? 예끼 건방진 녀석 영감은 한 발이나 되는 담배떼를 얼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우리 내외는 근대게 제사를 모시러 가는 길인데 우리 집에는 나이찬 딸이 혼자 집을 지키고 있어. 우리 딸은 다음 달에 저기 저 아랫동네 종각하고 결혼을 할 참이야. 그러니 우리 집 근처에는 얼신도 하지 마라. 알겠느냐? 다음 달에 결혼한 딸이 혼자 집을 지키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염려 비끌어 매시고 다녀오십시오. 건달은 사뭇 고개를 깊이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영감 노파가 안칼진 소리로 불렀어요. 우리 집에는 가지 말라고 했으면 그만이지 어쩌자고 딸이 혼자 집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까지 하시오. 저 녀석 껄렁해 보이는 게 되레 엉큼한 생각을 품는 것 같소. 어라? 정말 그렇군. 저 녀석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구먼. 여보게 총각. 영감은 큰소리로 건달을 부르며 쫓아갔습니다. 웃고 가던 건달이 시치미를 떼고 돌아섰지요. 자네 보아하니 다음 달에 결혼할 딸이 혼자 있다니까 엉큼한 생각을 품어쓰렸다. 다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여 그따위 못된 생각일랑 일찌감치 버리게 우리가 얼마나 단단히 단속을 해놓고 오는 줄 아는가? 혹시 가까운 친척이나 오면 모를까 전화 없는 놈이 와서 대문을 열래도 열어주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놓고 오는 길이야.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단단히 단속을 해놓으셨다는데 어떻게 엉큼한 생각을 품겠습니까 염려 꽉 졸라매시고 제사나 잘 모시고 오십시오. 건달은 졸라매는 신용까지 하고 돌아서며 빙글 웃었습니다. 영감 노파가 이번에는 더 안칼지게 영감을 불렀습니다. 그쯤 잡돌이를 해놨으면 됐지 또 멋이 부족해서 그래 가까운 친척이 오면 어쩐다니 왜 또 그런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오 아무래도 저 녀석이 가까운 친척이라고 수작을 부릴 것만 같소 저 녀석 생겨 먹은 게 참새도 얼려서 굴레 씌울 녀석 같소 그렇군 내가 입이 방정이야 여보게 종각 영감은 다시 한참 쫓아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자네 속을 환히 들여다보고 있어 자네가 지금 가까운 친척이라면서 대문을 열라고 수작을 부릴 약정이렸다. 영감은 허역해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그런 날건달로 보이십니까? 내가 자네 말에 속일 것 같아? 내 쪽으로 가까운 친척은 몽땅 오늘 저녁 제사에 올 것이고 딸년 외가 쪽으로 말하면 가까운 친척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 처음부터 엉큼한 생각일랑 아예 싹 버리라 이 말이야. 예, 예 알겠습니다. 염려 붙들어 매시고 어서 가서 제사나 잘 모시고 오십시오. 내일 오셔서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영감은 다시 안심한 듯 돌아서고 노파는 거리가 멀어 영감 말을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건달은 또 벙글거리며 갔지요. 그때 아까 저쪽 큰 길로 곧장 갔던 담배 때 영감이 아이고 내 담배 때 여기 있구나 하며 바비 오고 있었습니다. 체를 넘으려다가 해가 저물자 영감도 이 동네에서 자고 가려고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마침 저기 영감이 한 분 오십니다. 저 영감도 날이 저물어 우리 동네에서 자고 갈 것 같소.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합시다. 그 녀석이 아무래도 안심이 안 됩니다. 그려그려 잘 생각했구먼. 노파 말에 영감은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영감님께서도 우리 동네에서 주무시고 가려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제사를 모시러 가는 길인데 우리 집에 나이 찬 딸이 혼자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기 저 외따로 있는 집이 우리 집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기 동네로 들어가고 있는 저 젊은이 있지 않습니까? 저 녀석도 우리 동네에서 자고 가겠다는데 얼핏 봐도 불량기가 잘 잘 흐릅니다. 저 떡거머리 녀석 말씀이요. 그렇습니다. 저 녀석은 날때부터 싹쓸하고는 대문 닫히고 난 녀석 같습니다. 우리 집에는 발도 못 들여놓게 하시오. 알았습니다. 저런 녀석들 닭다른 나한테 맡기시오. 영감은 큰 소리를 쳐놓고 아이고 내 담배 때 여겠구나 하며 또 밥이 갔습니다. 여보게 총각 담배 때 영감은 큰 소리로 떡거머리를 불렀어요. 건달이 돌아보았습니다. 영감은 딱이라도 한데 갈길 기재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가만히 있자 아까 저 영감이 나한테 무엇을 부탁하더라. 영감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 집에서 자네하고 함께 자고 가라고 했던가 저 집에는 얼씬도 못하게 쫓아내라 했던가 나는 금방 들은 말도 이렇게 잊어버린단 말이야. 영감은 눈을 개슴체리하게 뜨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잠시 어리둥절했던 떡거머리는 금방 얼굴이 환해졌어요. 저를 쫓아내라고 하실 리가 있습니까? 저는 다음 달에 저댁 따님하고 결혼할 사람입니다. 어허 그랬던가 내 정신머리가 이렇단 말이야. 그럼 얼른 가세나. 아이고 내 담배 때 여깃구나. 영감은 계속 담배 때 타령을 하며 가고 떡거머리는 넉살좋게 영감을 구슬리며 갔습니다. 영감은 떡거머리의 너슬에 영방 너터로 숨을 터뜨렸습니다. 건달은 영감을 손바닥에 얹어놓고 놀리듯 하며 그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가서는 영감님께 제가 무얼 물으면 무얼 묻든지 무작정 그렇지 이 말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자네가 나한테 무얼 물으면 그렇지 그 말만 하다 이 말인가? 그렇습니다. 다 왔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십시오. 이 집 처녀가 나오거든 내가 너의 아버지 친구라고 하십시오. 영감은 알았다며 대문을 깡깡 두들겼습니다. 누구세요? 뭐라고 하라 그랬지? 내 아버지 친구라고 하십시오. 내 아버지 친구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꽃 같은 처녀가 눈을 크게 뜨고 두 사람을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영감님은 우리 동네 사시는 영감님이신데 처자 아버님과 친구 되시는 분이고 저는 다음 달에 낭자하고 결혼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인 되실 영감님께서 이 큰 집에다 낭자를 혼자 두고 가시자니 마음이 안 놓인다며 이 영감님을 보내면서 저를 달려 보내셨습니다. 영감님, 그렇지요? 그렇지, 그렇지. 처녀는 대번에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처녀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들어오시라고 했지요. 두 사람은 의젓하게 들어섰습니다. 옛날에는 처녀 총각이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부모들이 정해준 대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갔습니다. 장인 되실 영감님께서 이 영감님을 잘 모시라며 달글 한 마리 잡아 대접하라 하셨습니다. 닭들이 벌써 회로 올랐군요. 내가 잡아오겠소. 건달은 닭장에서 금방 달글 한 마리 잡아다가 털을 뜯기 시작했어요. 처녀는 밥을 짓고 반찬을 장만하느라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한참 만에 밥상이 들어왔어요. 처녀는 밥상을 놓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아가씨 함께 드시지요. 아버님 친구분에다 저는 다음 달에 결혼할 사이가 아닙니까. 떡과머리가 너스레들 떨자 처녀는 윗목에 다소곳이 앉았습니다. 영감이 숟가락을 들려고 할 때였어요. 영감님 아까 제 장인 되실 영감님께서 늘 마시는 좋은 술이 있다고 그걸 달래서 영감님을 대접하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가만히 있자 자네가 나한테 무얼 물으면 뭐라 대답하라 했지. 건달은 깜짝 놀라 손사리를 치며 영간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처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마루방으로 갔어요. 제가 무얼 물으면 무작정 그렇지 이 말만 하시는 겁니다. 알았지요? 알았네. 내 정신머리가 이렇단 말이야. 그렇지. 이 말만 하라 이 말이구먼. 처녀가 과일주 술병을 들고 옵니다. 떡과머리는 영감잔에 술을 따랐지요. 영감은 따라주는 대로 영거푸 두 잔이나 마셨습니다. 아까 우리 장인 되실 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산날은 다음 달로 받아놨지만 진짜로 좋은 날은 오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건달말의 처녀는 대번에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가만히 있자 자네가 나한테 무얼 물으면 무작정 그렇지 이 말만 하라고 했던가? 술잔을 석 잔째 입으로 가져가던 영감이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아이고 그것은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기껏 술 두 잔 드시더니 벌써 취하십니까? 건달은 깜짝 놀라 얼른 말을 바꾸며 처녀를 힐끔거렸습니다. 그랬던가 영감은 웃고 나서 잔을 비우고 또 잔을 비웠습니다. 아까 제 장인 되실 어른께서 진짜로 좋은 혼산날은 오늘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처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건달을 보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자 그러니까 아까 자네 장인 될 어른께서 자네하고 저 처자하고 한방에서 자라고 했다 이 말인가? 어젯밤 꿈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요? 맞아 맞아 그렇지 처녀는 더욱 날카로운 눈으로 건달과 영감을 번갈아 봤습니다. 영감님 아무런 들 우리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씀입니까? 영감님이 우리 아버님이시라면 그런 법도에 없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처녀는 영감을 노려보며 야무지게 따졌습니다. 영감은 어리벙벙한 눈으로 처녀와 건달을 번갈아 봤어요. 법도? 법도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되지. 그런데 무엇이 법도에 어긋난다는 것이지? 닭다리를 입으러 가져가던 영감이 손을 멈추고 건달을 받습니다. 제 장인 되실 어른께서 그런 법도를 몰라서 그러셨겠습니까? 사주쟁이 말까지 들먹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영감님께서도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그런데 가만히 있자. 영감은 말을 하다 말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나는 정신머리가 없어서 금방 들은 말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이 술을 마시니까 아까 이댕 영감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슴풀에 떠오르는 것 같네. 이 술이 보통 술이 아닌 것 같구먼. 영감은 술잔을 보며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술은 그런 효함이 있는지 우리 아버님께서도 그 술을 마시면 까맣게 잊었던 일도 생각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한 잔 더 드십시오. 처녀가 얼른 자네다 술을 따랐습니다. 그런 효함이 있는 것 같구먼. 지금 내 정신이 아침만기 벗겨지듯 하면서 아까 들은 이댕 영감 말씀이 가물가물 떠오르는구먼. 영감은 술을 훌쩍 마시고 처녀한테 거듭 빈잔을 내밀었습니다. 처녀는 얼른 술을 따랐지요. 이제 그만드십시오. 정신이 제대로 들기 전에 쓰러지겠습니다. 그만드시고 아까 우리 장인 되실 영감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댕 영감님께서 저 처자하고 저하고 오늘 저녁에 한방에서 자라고 하신 게 들림없지요. 처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술맛 좋다. 캄캄하던 머릿속이 환해지는 것 같구먼. 금방 자네가 나한테 무엇을 물었더라. 혼인 어쩌고 하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그 다음 말이 가물가물하는구먼. 영감은 또 처녀한테 잔을 내밀었습니다. 술을 받아 또 단숨에 들이켰지요. 음 그러니까 자네 말은 이댕 영감님께서 오늘 저녁에 자네하고 이 처자하고 함께 자라고 했다. 이 말이지?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한 잔 더 마셔야겠구먼. 가만히 있자 아까 길에서 만난 이댕 어르신께서 동네로 들어가는 자네를 가리키며 옳거니 저 녀석은 얼핏 봐도 싹수라고는 날때부터 대문 닫히고 난 녀석 같다고 아이고 이제 생각난다 예끼 나쁜 놈 영감은 고함을 지르며 곁에 있는 목침을 집어들었습니다. 건달은 후다닥 방문을 박차고 튀어나갔습니다. 이놈 거기 서지 못하느냐 영감은 목침을 들고 벗어발로 쫓아갔습니다. 떡거머리는 경황 중에도 집신을 한 손에 한 짝씩 들고 대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영감은 대문 밖까지 쫓아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못된 녀석 이리 오지 못할까 영감은 어둠 속에 서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양반 놈들은 술도 저렇게 고루고루 좋은 술만 벗 마시고 산단 말이야. 건달은 어둠 속에서 짚신을 신으며 구시렁 거렸습니다. 이리 오지 못하느냐 영감은 거듭 악을 썼습니다. 저런 양반들을 모두 한 군데다 모아놓고 미꾸라지 통에 소금치듯 혼주를 내는 방법은 없나. 떡거머리는 이렇게 구시렁 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똥으로 갚은 빚 옛날 경기도 안성 고을에 청룡사라는 절에 한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스님은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뭐라고 나의 어릴 적 친구가 이 고을의 원님으로 부임한다고 스님은 몹시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 친구가 원님이 되었다니 나도 이제부터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녀도 되겠구나. 안성 고을에 원님이 부임하던 날 스님은 관할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원님을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지요. 여보게 정말 오랜만일세 원님이 된 것을 축하하네. 원님은 어린 시절 친구였던 스님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장난을 좋아하는 짐짓 이렇게 말했지요. 누구시더라 나는 스님 친구가 없는데 새님은 원님이 일부러 자신을 못 알아보는 채 하자 몹시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원님이 되었다고 사람을 무시해 어디 두고 보자. 새님은 화가 나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나를 넙신 여기다니 언젠가 반드시 이 빚을 갚아주겠어. 그런데 얼마 뒤 스님은 절에 찾아온 신도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관찰사가 우리 고호를 시찰하러 온다는군요. 오 그래요? 스님은 원님을 골탕 먹일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밖으로 나가 들쥐의 똥을 주워모아 곱게 빻은 뒤 한 대 빡지 흰 종이에 쌌지요. 그리고 나서 스님은 사람을 시켜 그것을 원님에게 보내며 이런 말을 전하라고 일렀습니다. 청룡사 스님으로 계신 친구분이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신선들이 먹는 매주가루라고 하더군요. 원님은 선물을 받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런 귀한 것을 보내주다니 고맙다고 전해주시오. 원님은 스님이 보내준 선물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랬다가 며칠 뒤 안성 고호를 찾아온 관찰사에게 그것을 바쳤어요. 신선들이 이것으로 된장을 만들어 먹는다고 그럼 어디 맛 좀 볼까 관찰사는 매주가루를 한 숟가락 떠 먹었습니다. 무슨 맛이 이래 이건 똥이잖아 관찰사는 새파랗게 질려 똥을 토해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원님은 스님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자기를 모르는 척했다고 똥으로 빚을 갚았구나. 원님은 스님 때문에 큰 망신을 당했지만 드러내놓고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원님은 설사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뒷간을 들락 거려야 했어요. 그러자 원님은 청룡사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원님께서 스님을 관하로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흥, 설사병이 나서 고생을 한다더니 이제야 옛 친구가 보고 싶은가 보지. 스님은 원님을 만나기 위해 관하로 갔습니다. 원님은 넓은 방에 자리를 깔고 몸저 누워 있었어요. 어서오게. 스님이 방에 들어서자 원님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그렇게 누워있는 건가. 똥구멍 근처에 종기가 난 것 같은데 어찌나 아픈지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절로 난다네. 저런 고생이 많겠군. 이렇게 아픈 걸 보면 종기가 무척 큰 것 같네. 어느 정도인지 자네가 좀 살펴주겠나. 다른 사람한테는 보일 수가 없어서 일부러 자네를 불렀다네. 원님은 이렇게 말하며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찍혀들었습니다. 어디 보자 논구멍 근처에 종기가 났다고. 새님은 원님의 엉덩이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눈을 끔뻑 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원님은 아랫배에 힘을 주어 참았던 설사를 쏟아냈어요. 그 순간 물찌똥이 스님의 머리와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그제야 스님은 쓴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중얼거렸지요. 내가 당했군. 지난번에 들찌똥으로 자네를 골려줬더니 오늘은 자네가 물찌똥으로 나를 골탕 먹이고 서로 똥으로 빚을 갚은 셈이구먼. 하고 말입니다. 피리소리에 춤추는 호랑이 호랑이 사냥으로 소문난 포소가 그만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습니다. 열댓살 먹은 아들이 아버지 복수를 하겠다고 나섰지요.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뒤 몇 년 사이에 자기 아버지 못지않은 총 솜씨를 익혔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잃은 어머니는 절대로 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제 총 솜씨를 보시면 안심하실 것입니다. 저 감나무에 감이 수백 개 열려 있습니다. 감 백 개를 쏘아 백 개를 모두 맞추지 못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아들은 감을 겨냥하여 쏘기 시작했습니다. 한방도 헛방이 없이 백 개를 모두 떨어뜨렸지요. 어머니도 안심하여 가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소년 포수는 금강산으로 들어가 호랑이를 수십 마리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총알이 떨어지고 말았지요. 산속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서 이제 돌아갈 일이 큰일이었습니다. 한참 산을 빠져나오는데 호랑이들이 때를 지어 몰려왔습니다. 이거 영락없이 죽었구나. 소년 포수는 겁을 먹고 두리번 거렸습니다. 마침 저만큼 큰 고목나무가 있었어요. 고목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저 녀석이 나무로 올라갔다. 우리는 목마를 타고 올라가서 저 녀석을 끌어내리자. 호랑이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소년 포수는 깜짝 놀랐지요. 호랑이들이 목마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한 녀석이 다른 녀석 어깨에 두 발을 딛고 올라서고 다음 녀석이 또 그렇게 올라서고 목마리 2층 3층 4대층 이나 되었습니다. 두 녀석만 더 올라오면 붙잡힐 것 같았어요. 이제 영락없이 죽었구나. 내가 죽어도 이렇게 어이없이 죽는단 말인가. 소년 포수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총 솜씨 말고 대단한 솜씨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나뭇잎으로 풀피리를 부는 솜씨 였지요. 꼬마 적부터 소문난 솜씨였습니다. 에라 기왕 죽을 거 엉엉 울며 죽는 것보다 포수답게 의젓하게 죽자 소년은 나무 잎사귀를 뜯어 입술에 대고 소리를 내었습니다. 소리가 제대로 났지요. 소년은 풀피리로 닐리리 타령을 신나게 불렀습니다. 느닷없이 풀피리 소리에 호랑이들이 모두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호랑이들이 웃었어요. 얼씨고 좋다. 호랑이들이 풀피리 장단에 맞춰 꼬리와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맨 아래 녀석부터 맨 위 녀석까지 신나게 춤을 추었지요. 꼬리와 엉덩이만 흔들다가 사무신이 나자 뒷발도 한쪽발씩 번갈아 들며 너울너울 춤을 추었습니다. 소년 포수는 더 신나게 풀피리를 불었어요. 호랑이들도 신이 나서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추었습니다. 잔뜩 신이 나자 호랑이들은 엉덩이를 더욱더 거세게 흔들어댔습니다. 호랑이들은 항항 소리까지 지르며 춤을 추었지요. 호랑이들이 엉덩이를 너무 거세게 흔들자 목말이 금방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호랑이들아 너희들이 춤을 추니까 나도 신이 난다 더 신나게 춤을 춰라. 소년 포수는 소리를 지르며 한껏 더 신나게 풀피리를 불었습니다. 아이고 호랑이 죽네. 그때 아래서 호랑이들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엉덩이를 너무 거세게 흔들다가 호랑이 무둥이 와크르 무너진 것입니다. 누가 먼저 무너졌지? 네가 먼저 무너졌잖아. 아니야 저 녀석이야. 호랑이들은 저희들끼리 으르렁거리며 싸웠습니다.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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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수는 이때다 하고 슬금슬금 내려와서 냅다 도망쳤지요. 호랑이들은 소년 포수가 도망친 줄도 모르고 누가 먼저 무너졌느냐며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있었답니다. 은인을 만난 사람 옛날 어느 시골에 나무장수가 살았습니다. 나무장수란 뗄나무를 지게 지고 이 동네 저 동네 팔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해 동안 나무를 외상으로 팔고 섣달 금음깨가 되면 돈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섣달 금음깨가 되어서 외상값을 받으러 다니는데 돈이 잘 거쳐서 모두 백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이래서 번 돈이지요. 돈 백량을 전대에 차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강가에서 세 사람이 옥신각신하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늙은 할머니와 젊은 아주머니 그리고 연아문살 되어보이는 사내 아이였어요. 그렇게 셋이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다투는가 들어보니 서로 강물에 빠져 죽겠다고 다투는 겁니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느냐 험한 꼴 보고 사느니 강물에 빠져 죽을란다. 할머니는 이라고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 팔자가 사나워서 이지경이 되었으니 제가 먼저 빠져 죽겠습니다. 아주머니는 이랬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다 그만두세요. 정작 죽을 목숨은 제 목숨인데 두 분이 왜 이러세요? 사내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장수가 들어보니 하도 기가 막혀서 세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로 이러시오? 대기할 바 아니요. 가던 길이나 가시오. 아니 멀쩡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겠다는 걸 어찌 그냥 두고 가겠소? 어디 말이나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눈물을 줄줄 흘리더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복이 없어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며느리하고 손주 녀석 데리고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살아가는 저지라오. 지난해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똑 떨어졌는데 굶어 죽지 않으려고 부잣집에 돈수문양을 구워 쓰지 않았겠소. 그게 이자가 붙어 백량이 되었는데 갚을 길이 없어 빚 대신 어린 손주가 잡혀가 죽게 되었다오. 저 어린 것이 죽는 꼴을 보고 어찌 산단 말이오. 듣고 보니 참 딱 했습니다. 돈 백량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여기 백량이 있으니 가지고 가서 빚을 갚으시오. 나무 장소가 외상으로 받은 돈 백량을 몽땅 내놓았습니다. 이걸 몽땅 우리 주고 나면 퇴근 뭘 먹고 살려고 그러시오. 사람이 죽게 됐는데 돈이 되수요. 어서 가지고 가시오. 그래서 한해 나무 팔아 번 돈을 모조리 저버리고 빈손으로 털레털레 돌아왔습니다. 집에 간 이 아내가 나무값 다 받아왔느냐고 물었어요. 오다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다 주고 왔노라 하니까 아이고 잘했소. 세상에 돈 백량으로 죽을 목숨 셋을 살렸으니 그런 잘한 일이 어디있소. 하고 아내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한해 동안 먹고 살 돈을 다 저버렸으니 뭘 먹고 살겠어요? 당장 끼니 이을 일이 막막했습니다. 아무리 애써 나무를 팔아봐야 돈은 이듬해 섣달이나 되어야 생길 판이니 말입니다. 나무 장수가 국립 끝에 우리 이러지 말고 어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화전이나 파먹고 삽시다. 하니까 아내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강원도 금강산으로 이사를 갔지요. 금강산에 들어가서 화전을 일구어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산밭에 감자도 갈고 옥수수도 갈고 해서 그럭저럭 살다 보니 몇 해가 후딱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에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와서 하늘도 땅도 하얀데 산에서 웬 늙은이가 자꾸만 뒹굴고 있더래요. 일어났다가는 자빠져서 뒹굴고 또 일어났다가는 자빠져서 뒹굴고요. 기운이 빠져서 그러는가 봅니다. 나무장수가 얼른 달려가서 할아버지를 업고 왔지요. 업고 와서 따뜻한 방에 누이고 죽을 쏘어 먹이고 하니까 기운을 차렸습니다. 눈이 다 녹을 때까지 여기서 진해 십사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여름내 가을래 농사를 지어 논 감자 옥수수야 많이 있으니까 그걸 삶아 먹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봄이 되어서 눈이 다 녹았어요. 눈이 다 녹으니까 할아버지가 나무장수를 보고 이제 우리 집으로 갈라내. 그런데 내가 이 집에서 오랫동안 신세를 졌으니 임자도 우리 집 구경하러 가세. 자꾸 권하기에 그러마 하고 따라 나섰지요. 임자는 그저 똥 네 발 디딘 곳만 따라 디디고 오게. 그래서 할아버지가 앞장서 가고 나무장수는 뒤따라 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했어요. 할아버지가 디딘 발자국을 따라 디디고 가니까 글쎄 잠깐 동안 백리를 가는 겁니다. 그저 밥 한 끼 먹을 참에 몇백 일을 후딱 갔어요. 그렇게 몇백 일을 가다가 보니 조그만 동네가 나왔습니다. 동네 한가운데 커다란 귀화집이 몇 채 있고 그곳을 가리키며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기 큰 귀화집으로 먼저 가있게나 나는 볼일을 좀 보고 갈 터이니 할아버지가 이러고 나서 그만 간 곳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어요. 하는 수 없이 그 귀화집으로 들어갔어요. 가보니 훤칠한 젊은이가 나왔습니다. 길 가다가 들르신 손님이신가 본데 어서 들어오시지요. 하면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을 한상 차려주는 걸 잘 먹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나무장수가 돈 백량으로 사람 목숨 셋을 살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가 깜짝 놀라더니 아이고 목숨을 살려주시는 인을 이제야 만났습니다. 하고서 저를 넙죽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할머니와 아주머니가 달려 나왔어요. 가만히 보니 몇 해 전에 강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더러 은혜를 갚으라고 산신령님이 이리로 보내셨군요. 우리는 그 뒤로 하는 일마다 잘 풀려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모실 터이니 아예 우리 집으로 이사를 오시지요. 그래서 그 집으로 이사와서 함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아들을 구한 금덩이 옛날 어느 두메산골 가난한 집에 나이 연함은 살 먹은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 살림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곰기를 밥 먹듯이 하다보니 아궁이의 풀이 날 지경이었지요. 보다 못한 나이가 하루는 아버지 어머니들어 아버지 어머니 저도 나이 열 살이 넘었으니 어디간들 굶어 죽기야 하겠습니까 제가 나가 남의 집 일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하면서 집을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린 것이 오죽하면 저런 생각을 다 하랴 싶어 아버지 어머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뾰족한 수가 없으니 언제든지 일이 고되면 집에 돌아오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내보냈지요. 아이는 집을 떠나 멀리 멀리 갔습니다. 몇 날 며칠을 가다보니 산속에서 금을 캐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데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사람에게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금 캐는 사람은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한 참에 잘 되었다면서 아이를 자기 집에 데리고 살면서 일을 시켰습니다. 아이는 아주 부지런히 일을 했답니다. 산에서 금 캐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밤낮으로 땅을 파고 흙을 뒤져야 어쩌다가 쌀할만한 금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죽자 사자 일을 했지요. 그렇게 꼬박 다섯 해를 일하고 나니 집 생각도 간절하고 부모님도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워낙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주인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제 그만 집에 가봐야겠다고 하니까 주인이 어른 주먹만한 것을 보자기에 싸주면서 자 이건 그동안 이런 품삭씨다. 팔면 제법 큰 돈을 받을 테니 잘 간수해 가지고 가거라. 하는데 풀어보니 커다란 금덩어리 였습니다. 아이는 금덩어리를 품에 고이 안고 집으로 갔지요. 이것을 팔면 우리 식구 고생 안하고 살겠다. 하는 생각을 하며 신바람을 내면서 갔습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 주막집에 들렀어요. 주막집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다시 길을 떠났는데 한참을 가다보니 품안이 허전한 겁니다. 금덩어리를 그만 주막집에 두고 온 것입니다. 잃어버릴 까봐 잘 때도 품안에 품고 잤는데 아침에 온 메모세를 고친다고 꺼내놓고는 그만 잊고 나온 것입니다. 아이는 부랴부랴 오던 길을 되돌아 갔지요. 그런데 주막집 주인은 아이가 떠난 뒤에 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한 금덩어리면 값이 많이 나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금덩어리를 감추어놓고 이럴까 저럴까 망설였지요. 두고 간 걸 알면 틀림없이 다시 찾으러 오겠지. 못 보았다고 시치미를 떼고 내가 가질까? 그 아이에게는 무척 소중한 금덩어리일 텐데 그냥 돌려줄까? 일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숨이 턱에 닿아서 달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제 금덩어리 못 보셨나요? 다섯 해 동안 힘들게 일해서 받은 품삭스를 잃어버리게 생겼으니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아이가 애원하는 것을 보니 차마 모르겠다고 할 수 없었어요. 주막집 주인은 잠깐 동안 나쁜 마음을 먹었던 것을 뉘우치고 금덩어리를 내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잦으러울 줄 알고 잘 간수해뒀단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는 저를 열두 번도 더하고 금덩어리를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강가를 지나는데 강에서 사람 살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디서 그러나 하고 보니까 강 한가운데서 저만한 아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구해주고 싶지만 헤엄을 못치니 어떻게 해요? 저를 어째 누가 좀 도와주세요? 아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가까이 있던 어른들이 우르르 몰려왔지요. 그런데 몰려든 어른들도 물에 못 뛰어들고 머뭇거리고 만 있었습니다. 간밤에 내린 비로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난 데다가 물살이 새어서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제발 저 아이를 좀 구해주세요. 아이가 아무리 애원해도 어른들은 그저 머뭇거리며 바라보고 만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물에 빠진 아이는 죽을 것 같았어요. 아이는 얼른 품속에서 금덩어리를 꺼냈습니다. 누구든지 저 아이를 살려주면 이 금덩어리를 드리겠습니다. 몰려든 어른들이 금덩어리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그 중 한 나그네가 썩 나서더니 그게 정말 금이란 말이냐 그렇다면 내가 나서지 하고는 물에 풍덩 뛰어들더래요. 나그네는 험한 물살을 해치고 겨우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아이는 약속대로 금덩어리를 나그네게 줬어요. 그리고 물에 빠진 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너희 집이 어디냐 내가 데려다 주마. 물에 빠진 아이는 이리로 저리로 하면서 집을 가르쳐 주었지요. 그 길로 따라갔더니 글쎄 자기가 묵은 바로 그 주막 집이었습니다. 주막 집 외아들이 강을 건너다 물에 빠진 겁니다. 내 아들이 이게 무슨 변이냐. 주막 집 주인이 달려들어 아들을 안고 난리법석을 쳤지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를 다 듣고는 정말 고맙다. 네가 우리 아들을 살렸구나. 그 귀한 금덩어리를 우리 아들 목숨하고 바꾸었으니 내가 그 값을 다 쳐주마. 하고 돈을 많이 주었습니다. 아이는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잘 살았답니다. 처승까지 함께 갈 사랑 조선 성종 임금 때 일입니다. 하늘은 고려 청자 색깔처럼 푸르렀어요. 강을 굽어보는 정자에서 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평양 감사가 생일을 맞은 것이었어요. 가락에 맞춰 기생들은 노래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오 어여쁘기도 해라 저 아이 이름이 무엇인고 기생들 가운데 가장 애띠 아이를 가리키며 감사가 물었습니다. 이름은 난이라고 합니다. 간 열도 살이지만 노래와 춤은 물론 가야금도 잘 탄답니다. 또 글과 문장을 알아 시를 짓기도 합니다. 행수 기생이 말했습니다. 감사는 자기 아들을 쳐다보았어요. 감사의 외동아들 홍도령은 난이와 동갑내기 였습니다. 그런데도 벌써 사설을 술술 읽고 풀이하는가 하면 운만 띄우면 바로 시를 써내는 재간동 이었어요. 또한 춤 솜씨도 뛰어나 부모의 사랑과 기대를 듬뿍 받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어울려 춤을 추게 해보아라. 잔치 흥이 한껏 오르자 평양 감사가 말했습니다. 난이와 홍도령은 어우러져 춤을 추었습니다. 팔을 접었다 뻗으며 어깨 더덩실 사푼 사푼 걷다가 훌쩍 뛰며 빙글도는 모습에 구경꾼 모두 혀를 내둘렀지요. 두 아이는 한 쌍의 원앙처럼 어울렸습니다. 그 후 난이는 더 이상 기생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홍도령이 공부하는데 먹을 갈아주거나 시를 지어 묻고 답하며 놀아주는 게 일이었지요. 가끔씩 거문고를 타며 노래를 들려주는 난이를 감사 부부도 딸처럼 귀여워 하였습니다. 홍도령은 늠름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난이는 난초꽃처럼 어여쁜 처녀가 되었지요. 언제부터인지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한대 귀신의 시샘일까요? 두 사람의 사랑이 한창 깊어질 무렵 이별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홍도령의 아버지가 임기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너도 관례를 치루었으니 장가를 들 수는 있다. 하지만 난이는 기생이니 정식 결혼은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장가도 들기 전에 첩을 들일 수도 없으니 어찌 하면 좋겠느냐. 아들과 난이의 관계를 염려한 감사가 물었습니다. 대장부가 어찌 여자 때문에 흔들리겠습니까? 아무 걱정 마십시오. 홍도령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물론 평양 가명의 모든 사람이 홍도령의 의젓함에 감탄하였습니다. 난이 혼자만 슬픔에 겨워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지요. 회자 정리 즉 사람은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는 것이 정해진 이치라고 하였습니다. 홍도령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덤덤하게 난이를 위로했지요. 난이는 미련 없이 훌쩍 떠나는 홍도령이 매정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랑이 거짓인 것만 같아 밉기까지 하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자신 만만하게 서울로 돌아온 홍도령은 곧 후회했지요. 날이 갈수록 난이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책을 보아도 밥상 앞에 앉아도 잠자리에 누워도 난이 얼굴이 어른거렸어요. 난이가 그토록 울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구나. 홍도령은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움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곧 과거가 있다. 친구들과 산속의 조용한 절간으로 가 공부하거라. 난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속이 타는 것도 모르고 부모님은 홍도령에게 엄한 분부를 내렸습니다. 홍도령은 친구들과 충청도의 깊은 산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공부가 제대로 될 리 없었습니다. 산새가 울면 난이가 노래하는 것 같고 발소리가 나면 난이가 곧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고 달을 보면 난이가 방글방글 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난이를 찾아가자. 어느 겨울 밤 홍도령은 친구들 몰래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이튿날 산산은 발칵 뒤집혔어요. 홍도령이 사라진 걸 안 가족들은 산을 온통 뒤졌습니다. 모두들 홍도령이 눈길이 미끄러져 변을 당했거나 산짐승에게 해코지를 당한 걸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홍도령은 난이 생각만 가득하여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충청도에서 평양까지는 너무나 멀었습니다. 더욱이 귀하게만 자란 홍도령에게 세상은 너무 춥고 고달팠습니다. 신발은 달아 떨어지고 옷은 헤어졌습니다. 갓도 다 망가져 초립을 주워 썼지요. 돈 한 푼 없이 나선 데다 길도 모르니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굶기를 밥 먹듯 했고 낯을 불키며 동양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천리가 넘는 길을 걷고 또 걸어 홍도령은 이윽고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렇지만 홍도령은 난이의 치마자락도 볼 수 없었어요. 새로운 새로운 감사의 아들이 난이를 자기 방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저 혼자만 난이를 차지하겠다는 욕심이었지요. 난이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게 해주시오. 국립 끝에 홍도령은 한 아전의 집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전에 홍도령 아버지의 은덕을 입었던 아전은 기꺼이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감사 아들이 사는 집 앞마당에 눈 치우는 일을 맡긴 것입니다. 홍도령은 눈을 치우며 방쪽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래도 난이는 종체 얼굴도 내밀지 않았지요. 저놈 빗질하는 꼬락선이 좀 보게 꼭 사마귀 같네. 문트모라 보던 감사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꾸준일 이라고는 손대본 적이 없는 홍도령이 일하는 폼새가 너무나 어설펐기 때문이었지요. 감사의 아들은 우스꽝스런 광경을 보라며 난이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난이가 마루로 나왔습니다. 홍도령은 가슴이 왈랑왈랑 얼굴이 화끈 화끈 했습니다. 밤낮 없이 그리워하던 난이와 눈을 마주친 것입니다. 홍도령은 난이가 얼굴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초립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런데 난이는 아는 척도 않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저를 찾아 천리가 넘는 길을 걸어왔 것만 나를 본 척도 않다니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단 말인가 실망한 홍도령은 비틀거리며 아전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난이는 홍도령을 몰라본 게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른 채 했지만 속으로는 홍도령을 만날 국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마음 아픈 일이라도 있느냐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난이에게 감사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제삿날인데도 못 가보니 불효가 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럼 진작 말을 하지 내가 제사했을 물건들을 챙겨줄 테니 서둘러 다녀오너라 하지만 내일 꼭 와야 한다. 감사의 아들은 몇 달 만에 난이를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난이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한 다음 홍도령이 머무는 아전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련님 나나 비로소 사랑을 확인한 두 사람은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래 이러고 있을 잠이 없어요. 내일까지 제가 돌아가지 않으면 감사님 아들이 병사들을 시켜 잡으러 올 겁니다. 우리 멀리 도망쳐 살아요. 네? 난이가 눈물을 훔치고서 말했습니다. 좋다. 너와 함께라면 지옥인들 못 가겠니? 깊은 밤에 홍도령과 난이는 길을 떠났습니다. 쉬지도 않고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마침내 홍도령과 난이가 도착한 곳은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이었습니다. 난이는 갖고 온 폐물을 팔아 초라한 집을 겨우 장만했습니다. 이제부터 서방님은 공부를 하십시오. 부모님께 끼친 부류를 씻을 수 있는 길은 과거에 급제하는 것뿐입니다. 어느 날 책을 여러 권 사온 난이가 말했습니다. 끼니는 자신이 배를 짜고 삭바느질을 하여 잊겠다고 했지요. 홍도령은 이를 악물고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난이는 남편이 조금이라도 게을러지면 따끔하게 나무랐습니다. 또 기운이 빠졌을 때는 격려도 있지 않았지요.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나라에서 알성 과거를 열었습니다. 알성 과거는 임금님을 뵙고 치르는 과거입니다. 홍도령은 괴나리보 찜을 지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빼어난 답안을 써내 당당히 장원으로 급제하였습니다. 이 답안지의 주인이 대감의 아들로 되어 있는데 어찌 된 노르시오. 급제자들의 답안지를 보던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때마침 홍도령의 아버지는 이조 판사였지요. 제게 외동아들이 있었으나 3년 전에 산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밥이 된 줄로 여기고 장례까지 치러싸옵니다. 임금님은 즉시 홍도령을 불렀습니다. 홍도령은 초라한 시골 선비 모습으로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을 숨김없이 아래였지요. 임금님과 홍도령의 아버지와 모든 신하가 놀랐습니다. 배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는 하였으나 그대들의 사랑과 노력이 참으로 장하도다. 이조 판서는 난이를 정실며느리로 삼도록 하오. 임금님이 명령했습니다. 기생은 정부인은 될 수 없는 게 나라법인데 임금님이 특별히 정부인으로 삼게 허락해준 것입니다. 집으로 온 홍도령과 난이는 성대하게 혼례식을 올렸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홍도령과 난이가 살던 산골마을을 좌랑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홍도령이 병조 좌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성한 관찰사의 집안 옛날에 조령의 산마루에 잡신을 모시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당은 신령스럽고 영엄했어요. 고을의 수령들이 이 고개를 넘을 때는 반드시 말이나 승교에서 내려 절을 하고 음식을 차려 제사를 지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무렵에 한 관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품이 강건해 귀신 이야기나 길룡 화복을 점치는 이래 그다지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지요. 관찰사가 마침 그 신당 아래를 지나게 되었는데 행차를 호위하던 장교와 아전들이 일제히 관찰사에게 엎드리며 아래였습니다. 이곳의 신당은 영엄만 곳이 오니 신당에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낸 후에 지나가셔야 합니다. 웬 요란을 떠느냐 나는 귀신 따위는 믿지 않으니 가던 길을 계속 가자. 관찰사 일행이 그곳을 지나가자마자 회오리 바람이 불고 비가 세차게 들이쳤습니다. 관속들이 두려워하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지요. 조금 뒤에 비가 그치자 관찰사는 크게 노하며 말했습니다. 저 잡귀의 집을 당장 불태워라 뇌명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명을 받은 관속들이 신당에 불을 질렀습니다. 온갖 신들을 그려놓은 벽과 단청을 입힌 천장이 일시에 무너지며 재로 변했지요. 그날 밤 관찰사가 문경의 관사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한 백발 노인이 나타나 관찰사를 꼬제졌습니다. 나는 조령선을 지키는 신령이다. 신당에 바치는 제사밥을 먹은지 백세가 되었는데 그대는 제사를 지내지도 않고 신당조차 불태웠으니 그대의 마다들을 죽여 원수를 갚으리라. 그러자 관찰사가 그를 꾸지지며 말했습니다. 소귀신 뱀귀신이 사당을 차지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소문이 있어 내가 왕명을 받고 도를 순찰하는 중이다. 잡귀를 쫓아내 백성의 피해를 없애려고 직분을 다하고 있거늘 감히 당돌한 혀를 놀리면서 내가 두려워하기를 바라느냐 관찰사의 말에 귀신은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황급히 들어와 관찰사를 깨웠어요. 큰 서방님께서 여독으로 갑자기 쓰러져 위태롭다고 합니다. 관찰사가 가서 보니 이미 아들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들의 장례를 간단히 치른 관찰사는 곧 본영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관찰사의 꿈에 또 그 노인이 나타났어요. 그대가 만일 지난번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나의 영령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그대의 둘째 아들 또한 무사하지 못하리라. 관찰사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침착한 태도로 정과 같이 귀신을 꼬지져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미쳐 잠이 깨기도 전에 집안 노속들이 달려와 둘째 아들의 죽음을 알렸지요. 관찰사는 더없이 비통해하며 아들의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인이 또 꿈에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두 아들을 연이어 잃었으니 그대의 슬픔이 크겠다. 너무 혹톡해 셋째 아들을 잡아가기 전에 특별히 먼저 와서 알려주는 것이니 나를 모시는 사당을 지어 화를 면하도록 하라. 관찰사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더욱 엄한 얼굴로 추상같이 귀신을 꼬지졌어요. 귀신은 여러가지 말로 관찰사의 마음을 꾀려 했으나 크게 노한 관찰사가 칼을 뽑아 귀신을 찌르려고 하자 귀신은 그제야 물러나 뜰에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죽어서조차 의지할 데가 없는지라 사람을 화복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사람의 화복을 미리 아는 능력이 있을 뿐입니다. 공께서 잃은 두아드님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를 이용해 위험이 있는 채 했을 뿐입니다. 공의 셋째 아드님은 정승에 오를 것이며 타고난 명과 복을 받아 장수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제가 감히 범하겠습니까? 허황된 말과 장대로 공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으나 공의 바른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지라 저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떠나려 합니다. 관찰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황폐한 사당에 오랫동안 길들여져 지내고 있으면서 얄팍한 재주를 이용해 사람을 현혹하기에 그 사당을 불태우고 헐어버렸다. 이제 내가 그것을 진심으로 뉘우치니 내 마음이 도리어 안됐구나. 너의 사당을 다시 지어 지낼 곳을 마련해줄 것이다. 향후에도 만일 행인을 괴롭히거나 전처럼 나쁜 행동을 한다면 당장 사당을 부숴버리고 다시는 이 세상에 발을 못 붙이게 할 것이다. 귀신은 관찰사에게 감사하며 돌아갔습니다. 관찰사는 허물어진 사당을 다시 짓게 하고 꿈에서 본 노인의 형상을 자세히 그려 벽에 걸었습니다. 그 뒤로는 귀신 때문에 피해를 입는 백성이 없었어요. 노인의 말대로 관찰사의 셋째 아들은 큰 벼슬에 올랐으며 관찰사의 집안은 오래오래 번성했답니다. 며느리의 효심 옛날 어느 마을에 효성이 지극한 젊은 며느리가 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시집 오자마자 남편을 잃고 자식도 없이 늙은 시부모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런 며느리를 딱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이렇게 충고 했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시집에 남아있어 아직 젊고 예뻐서 다시 시집 갈 수도 있는데 괜히 고생하지 말고 빨리 그 집에서 나와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여자는 한 남편만을 섬기라고 배웠기 때문에 죽어서도 이 집 귀신이 되겠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에서 나오지 않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댁은 몹시 가난했어요. 그나마 시부모가 굶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며느리가 남의 집이를 도와주고 돈을 벌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집을 나가버리면 시부모님은 그날로 몸저 누우시고 말걸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분들이니 그래서 며느리는 시부모를 버려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하루종일 열심히 일했어요. 돈을 받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일거리가 뚝 끊겼습니다. 흉년이 들어 다들 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에요. 이 집 저 집 돌아다녀 보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어요. 야단났구나 끼니거리가 떨어졌으니 무엇으로 상을 차리나 며느리는 자신이 굶는 것은 괜찮았지만 시부모가 굶는 것은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하다 못한 며느리는 바가지를 들고 구걸을 다녔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찾아다니며 도와달라고 통사정을 했어요. 그러나 며느리는 밥 한술 얻지 못했습니다. 흉년으로 인심이 사나워져 남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갔어요. 며느리는 집에서 굶고 있을 시부모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돌아다닐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을 향해 발길을 돌렸어요. 며느리는 마을로 돌아오다가 길에서 개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개는 길바닥에 똥을 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그 똥에는 보릿살이 섞여 있었습니다. 개가 어디론가 사라진 뒤 며느리는 그 보릿살을 얼른 채반에 주어 담았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와 몇 번이고 깨끗이 씻은 다음 보리죽을 쑤었어요. 그러나 며느리는 바로 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개똥 보리죽을 시부모에게 드리려니 양심에 걸렸던 것입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없기로 써니 어떻게 이걸 시부모님께 드리나. 며느리는 이런 생각을 하며 안방을 기웃거렸습니다. 안방에는 시부모가 누워 있었어요. 시부모는 벌써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해 얼굴이 거의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자 며느리는 마음이 약해졌지요. 그래서 얼른 상을 차려 시부모에게 죽을 갖다 드렸습니다. 며느리는 괴로웠어요. 시부모에게 죄를 지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못된 짓을 했구나. 큰 불효를 저질렀어. 그날 오후 며느리는 오랜만에 일거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웃의 논에 물을 심는 일이었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운이 없었지만 며느리는 들판으로 다가 물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맑은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 지더니 천둥과 번개가 번갈아 치는 것이었어요. 논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때 논 주인이 나서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기에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당장 나가시오. 이 말을 듣고 며느리는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느님이 노하셔서 나에게 벌을 주시려나 보다. 며느리는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벼락을 맞으려고 논독에 엎드렸지요. 마침내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며느리는 벼락을 맞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보니 논뚝의 작은 단지가 놓여있는 것이었어요. 며느리는 단지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단지 속에는 쌀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하느님께서 나를 벌주시지 않고 오히려 복을 내려주셨구나. 며느리는 단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단지에서 쌀을 퍼 시부모님에게 저녁밥을 지어드렸지요. 다음날 아침 며느리는 단지를 열어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쌀을 퍼낸 자리에 또 쌀이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퍼내고 또 퍼내도 단지 안에 쌀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다시 열어보면 퍼낸 만큼 또 쌀이 채워져 있었어요. 그 덕분에 며느리는 양식 걱정 없이 오래오래 시부모를 잘 모실 수 있었답니다. 영감에게 속은 도깨비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살림이 넉넉한 구두새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찌나 구두새인지 남한테 돈 한 푼 구워주는 법이 없었어요. 정말 지독한 구두새야 쌀이 아까워서 하루에 밥을 한 끼만 먹는다는군. 자기 땅이 다를까봐 밟고 지나가지도 못하게 한다던데 뭐. 마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구두새 영감에 흉을 잔뜩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구두새 영감이 막 잠을 청하려는데 누군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구두새 영감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아니 이 밤중에 어떤 녀석이야 창문이 다르면 어떡하라고 자꾸 두드리는 거야. 구두새 영감은 씩씩거리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창문 밖에는 처음 보는 낯선 사내가 서 있는 것이었어요. 사내는 구두새 영감을 보자 반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50량이 급히 필요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발 돈을 좀 구워주십시오. 구두새 영감은 기가 막혔습니다. 구두새로 소문이 난 자신에게 처음 보는 사내가 돈을 빌려달라네요. 어림없는 일이었습니다. 구두새 영감은 사내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내는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불빛이 비치자 모자 속이 들여다보였습니다. 사내의 머리에는 뿔이 돋아 있었어요. 누군가 했더니 도깨비 녀석이었군. 구두새 영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무슨 생각인지 금고에서 엽전 50량을 꺼냈어요. 반드시 갚아야 하오. 알겠소? 영감이 돈을 건네주며 말하자 사내는 물론이지요. 꼭 갚아드려야 지요. 라고 말하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날 밤 구두새 영감이 막 잠을 청하려는데 갑자기 창문이 벌컹 열렸습니다. 그러더니 엽전 50량이 방 안으로 날아들었어요. 영감님 어제 빌렸던 50량이요. 그런데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도깨비는 밤마다 엽전 50량을 구두새 영감의 방 안에 던져놓고 사라지는 도깨비는 도깨비는 1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구두새 영감에게 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구두새 영감은 재산이 더 늘어나 마을에서 첫째 가는 부자가 되었어요. 그제야 구두새 영감은 집안 식구들에게 도깨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은 도깨비는 처음 봤어. 한 번 빌려간 돈을 날이면 날마다 갚으러 왔거든. 하루가 지나면 돈을 갚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모양이야. 덕분에 나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큰 돈을 모을 수 있었지. 구두새 영감이 한 말은 금방 온 마을에 쫙 퍼졌습니다. 그리고 소문은 돌고 돌아 도깨비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도깨비는 땅을 지며 분해했습니다. 한 번 빌려간 돈은 한 번만 갚으면 된다고? 난 그것도 모르고 날이면 날마다 그 영감한테 50냥씩 갖다 바쳤잖아? 아이고 아까워라. 도깨비는 자기를 속인 구두새 영감이 괘씸했습니다. 응큼한 영감 같은 이라고 혼을 내주어야겠어. 이렇게 결심한 도깨비는 주변에 있는 도깨비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도깨비 하나가 말했습니다. 구두새 영감을 혼내주고 싶단 말이지? 그래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일러주게. 아주 동쾌하게 복수할 방법이 있지. 도깨비들은 머리를 맞대고 수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도깨비들이 구두새 영감의 밭으로 몰려갔습니다. 도깨비들은 모두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큰 바위돌을 들고 온 도깨비 말뚝을 메고 온 도깨비 그리고 기와짱을 안고 온 도깨비도 있었지요. 도깨비들은 저마다 바쁘게 밭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다음날 아침 밭으로 나간 구두새 영감은 깜짝 놀랐어요. 밭에는 바위돌이 쌓여있고 말뚝이 박혀있었으며 기와짱이 마구 흩어져 있었습니다. 구두새 영감은 도깨비들이 한 짓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정신나간 사람처럼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들판이 떠나가라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도깨비가 또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네. 이제 홍수가 나도 끄떡없겠어. 이렇게 밭에 바위돌을 쌓고 말뚝을 박고 기와짱을 흩어놓았으니 흩어놓았으니 말이야. 홍수가 나도 밭이 떠내려갈 걱정이 없으니 오죽 좋아. 참 착한 도깨비야. 그리고 나서 구두새 영감은 벼랑간 목소리를 낮추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다행이지. 도깨비들이 말똥, 개똥, 닭똥을 밭에 부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랬다간 그늘이지. 똥냄새가 나서 어떻게 일을 나겠어. 귀가 밝은 도깨비들은 이 말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깨비들은 다시 구두새 영감의 밭으로 가서 바위돌과 말뚝 그리고 기와짱을 모조리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밭에 말똥, 개똥, 닭똥을 퍼다 부었지요. 이튿날 새벽 구두새 영감은 일찌감치 밭으로 나갔습니다. 밭에는 예상대로 말똥, 개똥, 닭똥으로 가득했어요. 구두새 영감은 좋아서 입이 한방만 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얼굴 표정을 바꾸고 일부러 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망했다. 밭에서 이렇게 똥냄새가 나서 어떻게 일을 하나. 도깨비들은 구두새 영감의 통곡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밭에 얼신도 하지 않았어요. 구두새 영감은 그 해 농사가 아주 잘 되어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많은 농작물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구두새 영감은 혼자 즐거운 비명을 질렀어요. 말똥 갯동 닭동 만세다. 덕분에 올해 농사는 대풍년이야. 어리석은 도깨비들이 똥이 밭을 기름지게 하는 훌륭한 걸음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지 도깨비들은 또 구두새 영감한테 속았던 것입니다. 기분 좋은 날 옛날 어느 마을에 정만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정만서가 길을 가는데 벼랑간 똥이 마려웠습니다. 정만서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똥을 눌만한 곳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늘렀네. 똥이 마려운데 눌 곳이 없으니 바지에 그냥 싸야 하나. 정만서는 똥이 마려운 것을 참으려 해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암호집이나 다가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계십니까? 그러자 안에서 주인이 나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누구시오? 저는 길을 가던 사람인데 갑자기 똥이 마려워서 잠깐이면 되니 뒷간을 좀 쓸 수 있을까요? 정만서가 안절부절 못하며 간절히 부탁하자 주인은 못마땅한 얼굴로 정만서를 흘겨보았습니다. 우리 집 뒷간을 쓰겠다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돈을 내겠다면 또 모르겠지만 정만서는 주인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잠으로 고약한 사람이네. 똥을 누면 귀한 걸음이 들텐데 고마워 하기는 커녕 돈을 뜯어내려고 해? 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했지만 정만서는 어쩔 수 없이 달라는 대로 돈을 주고 볼일에 봐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얼마나 드리면 되겠소? 정만서가 돈 주머니를 꺼내며 묻자 주인이 대답 했어요. 20조는 내야지 그게 싫다면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오. 정만서는 몹시 화가 난 듯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똥 한 번 노는데 20전이나 달라고? 칼만 들지 않았다 뿐이지 강도나 다름없군. 그래도 정만서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20전을 내주고는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게 뒷간으로 달려가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보았지요. 그런데 정만서는 똥을 다 누웠는데도 뒷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고 두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급하게 된 것은 주인집 식구들이었습니다. 모두들 똥이 마렵고 오줌이 마려웠지요. 이보시오 뒷간에서 나오지 않고 대체 뭐하는 거요? 주인이 뒷간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정만서는 태어난 얼굴로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 뒷간에서 나오라 마라 하는 거요? 나는 이 뒷간을 20전을 주고 샀으니 오늘 하루 동안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단 말이요. 알겠소? 주인은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어요. 온 집안 식구들이 뒷간에 가고 싶어서 야단인데 밤 늦게까지 뒷간을 차지하고 있는다면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정만서에게 애원조로 말했어요. 아무리 뒷간을 샀어도 우리 식구들 생각도 좀 해주시오. 내가 아까 받은 20전을 돌려줄 테니 제발 나와주시오. 그래도 정만서는 뒷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20전을 돌려받고 뒷간을 내놓으라니 그럼 밑짓는 장사가 어디 있소? 내 돈 20전에다 20전을 더 보태서 40전을 주지 않으면 이 뒷간에서 밤을 꼬박 새울 거요. 알겠소. 그럼 20전을 더 줄 테니 제발 뒷간에서 나오시오. 알겠소. 그제야 정만서는 콧노리를 흥얼거리며 뒷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돈을 챙겨 유유히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똥도 누고 돈도 벌고 정말 기분 좋은 날이었답니다. 소통을 밟은 호랑이 옛날 깊은 산속 어느 마을에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이 초가집에는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는 무밭에 쪼그리고 앉아 김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호랑이 한 마리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호랑이를 보자 놀라기는 커녕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호랑이야 여기가 내 놀이터 인 줄 아느냐 날마다 찾아와서 이렇게 무밭을 엉망으로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할멈 나는 무를 좋아한단 말이오 그까진 무 몇 개 뽑아 먹은 게 뭐가 큰일이라고 그리 야단이오 차라리 무를 하나 뽑아서 그것만 먹었으면 아무만 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한입 베어먹고 뱉어놓을 거면서 이 무 저무 다 뽑아 다른 사람도 못 먹게 만드는 건 무슨 신보냐 할머니가 따끔하게 나무라자 호랑이도 지지 않고 할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무 무가 잘 익었는지 덜 익었는지 모르니 뽑아서 한입씩 베어먹어봐야 알 거다니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하는 소리인데 언제 할머니 나를 위해 맛있는 음식이라도 대접한 적 있소? 고작 무 몇 개 뽑아먹었다고 잔소리나 실컷 늘어놓고 호랑이는 볼멘소리로 투덜 거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호랑이에게 넌지시 물었어요. 호랑이야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으냐 할머니는 호랑이를 골려줄 좋은 꾀가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거야 두말하면 잔소리지 맛있는 음식만 준다면 난 무밭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겠소 좋아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오너라 내가 맛있는 밭죽을 쏘아줄 테니 그게 정말이오? 호랑이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할멈 고맙소 그럼 저녁때 찾아가리다 호랑이는 신이 나서 콧노리를 부르며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서 먼저 화루에 불을 피웠어요. 그리고 부엌에 있는 물항아리에 새빨간 고춧가루를 가득 풀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건에 바늘을 촘촘히 꽂아서 걸어놓고 부엌 입구에는 쇳동을 깔아놓았지요. 마지막으로 마당에 멍석을 펴고 대문 앞에 지게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팥죽을 쓰지 않고 안방에 누워 호랑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호랑이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할멈 약속대로 왔구먼 어서 들어오너라. 할머니는 대문을 열어 호랑이를 마당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호랑이야 팥죽이 빨리 먹고 싶지 그럼 내 심부름을 하나 해줘야겠다. 일손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해하거라. 괜찮소 맛있는 팥죽을 대접받는데 그까지 심부름 쯤이야. 그럼 먼저 마당에 있는 화로를 안으로 좀 들여다다오. 그러자 호랑이는 마당 한구석에 있는 화로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멈 화로에 불이 꺼져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씨가 남아있을 테니 화로에 입을 대고 불어보거라. 호랑이는 할머니가 시키는대로 화로에 입을 대고 불었습니다. 그러자 화로에 쌓여있던 제가 날아와서 호랑이의 왕방울만한 눈에 들어갔어요. 호랑이는 눈이 몹시 따가웠습니다. 그래서 앞발로 눈을 비볐지만 비빌수록 눈은 더욱 따가워졌습니다. 할멈 야단났어 눈에 제가 들어갔나봐. 저런 어서 부엌으로 가서 항아리에 있는 할머니가 친절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재빨리 부엌으로 들어가 항아리에 담긴 물로 눈을 씻었어요. 아 뜨거워. 호랑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할머니가 고춧가루를 풀어놓은 물이 담겨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나 좀 살려주시오. 에이구 이를 어째 자 이 수건으로 눈을 닦거라. 호랑이는 할머니가 건네준 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수건에는 바늘이 잔뜩 꽂혀있었지요. 바늘이 눈을 찌르는 바람에 호랑이는 눈알이 빠질 듯 아팠습니다. 그제야 호랑이는 할머니에게 속은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할머니 감히 나를 속여? 호랑이는 할머니가 미워서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눈이 아파 눈을 뜰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허둥지둥 부엌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부엌 입구에 쇳동을 깔아놓았던 것을 미처 몰랐던 호랑이는 쇳동을 밟고 미끄러져 마당에 나동그라졌습니다. 그 순간 마당에 있던 멍석이 호랑이를 돌돌 말아서 단단히 감쌌어요. 그러자 지게가 기다렸다는 듯이 멍석에 말린 호랑이를 지고 강으로 달려가 강물 속에 던져버렸답니다. 아버지 팝니다. 아주 오랜 옛날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단둘이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늙으신 부모님 모시는 걸 꺼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은 평생 부모님 모시고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장에 갔는데 장사꾼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자네도 소문 들었나 돈 천냥에 아버지를 판다지 살다 보니 별일도 다 보겠네 아무리 세상이 야박하기로 아버지를 어떻게 팔아 듣고 보니 하도 이상해서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았습니다. 방금 들으니 아버지를 파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이다 마다요 저기 방도 붙어있는 걸요? 사람들이 가리키는 곳에 가보니 과연 돈 천냥에 아버지를 판다는 방이 붙어있었습니다. 허 그거 참 나같은 사람은 아버지가 없어서 아쉬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팔아버리겠더니 세상 참 고르지 않군.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내도 어이가 없는지 멍하니 듣고 있더니 갑자기 무릎을 닥쳤습니다. 여보 좋은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아버지를 사서 모셔요. 아들도 그러고 싶지만 돈 천냥이 어디 있어야지요. 우리한테는 열량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산단 말이오? 돈이야 구워 쓰면 되지만 그 아버지를 우리가 안 사면 얼마나 고생하시겠어요. 아버지를 팔아치우려는 아들하고 같이 사는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남편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둘이서 여기저기 돈을 구하러 다녔어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천냥이나 되는 돈을 선뜻 구워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도 콧방귀를 뀌면서 안 빌려주고 어떤 사람은 참 좋은 일이라고 칭찬 하면서도 돈이 없어서 못 빌려주고 이러니 할 수 있나요? 몇 날 며칠을 돌아다니다가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산 밑에 못 보던 오막살이가 한 채 있었습니다. 저런 집에 웬 돈이 있을까 하면서도 속는 셈치고 들어가 보았지요. 가보니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집신을 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돈 천냥이 있으면 좀 구워주십시오. 천냥이 네 집 강아지 이름이냐고 늙은이를 놀리느냐고 야단칠 줄 알았는데 천냥은 뭐 쓰려고 그러시오.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다 말해주었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버지를 사면 어떻게 모시려오 하고 물었습니다. 저희 내외는 돈이 없으니 크게 호강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성을 다하면 어르신 한 분 못해드리겠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돈 천냥을 선뜻 내주더래요. 얼마나 고마운지 저를 열두 번도 더 하고 나왔습니다. 그 길로 아버지를 판다는 집을 물어물어 찾아갔어요. 아버지를 팔아먹을 지경이면 틀림없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려니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법 갖출 건 갖추고 사는 집이었어요. 형편이 그리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아버지를 팔려고 한담. 이렇게 생각하고 집안으로 들어가서 주인을 찾았습니다. 험상 굳은 망나니가 나오려니 했는데 뜻밖에도 점잖은 노인이 나오더래요. 무슨 일로 오셨소. 아버지를 판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집을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찾아오셨소. 그래 돈은 가지고 왔소. 점잖은 노인이 그렇게 나오니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려나 돈을 주고 얼른 불쌍한 아버지를 모시고 가려고 돈을 내놓았지요. 그랬더니 노인은 아버지를 내줄 생각은 않고 그래 젊은이들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늙은이를 사서 뭐 하려고 그러시오. 하고 묻는 겁니다. 우리 내외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외롭게 살아서 평생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비록 남의 부모님이라도 정성을 다해 모시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무릎을 탁 치면서 이제야 소원을 풀었구나. 이제야 자식을 얻었어. 하고 두 부부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겁니다. 웬일인가 하고 눈을 둥그렇게 뜨고 있으니 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바로 발려갈 아버지라네. 내게는 자식놈도 없다네. 그 방도 내가 거짓으로 써서 붙인 게지. 내 늙음하게 하늘이 도왔는지. 큰 돈을 벌었는데 그 돈으로 나 혼자 호강하며 살면 뭐하겠나. 양아들을 얻어 외롭지 않게 살고 싶었지. 사실대로 알리면 돈에 탐을 내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런 헛소문을 낸 거라네. 이제 바라던 아들을 얻었으니 소원을 풀었네. 이렇게 해서 두 부부는 바라던 아버지를 얻고 노인은 바라던 아들과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돈 천냥을 구워준 할머니도 함께 모셔다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며느리의 불씨 옛날에는 집집마다 불씨를 아주 귀하게 간수했습니다. 요새처럼 불이 흔하지 않아서 그러기도 했지만 어떤 일에나 정성을 다한다는 뜻도 있었지요. 불씨를 어떻게 간수 하느냐 하면 아궁이에 깊숙이 불 인거를 넣고 젤을 두껍게 덮어서 다독거려 놓는 겁니다. 그러면 밤새 불이 꺼지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아침에 아궁이 젤을 해치면 불 인건에 불이 벌겋게 남아 있었지요. 거기에 지피나 삭정이로 불을 당겨서 쓰곤 했습니다. 어느 집에서나 불씨를 오래 꺼트리지 않고 간수 하는 것을 큰 사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만큼 정성을 들였다는 뜻이 되니까요. 만약에 불씨를 꺼트리면 아침밥을 굶어야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불씨가 없으면 이웃집에 가서 불을 얻어와야 하는데 이른 아침에는 아무도 불씨를 빌려주지 않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 며느리가 새로 들어왔어요? 홀래를 다 치른 다음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러서 단단히 일렀습니다. 이제부터 네가 불씨를 맡아서 간수해라. 이 불씨는 지금까지 질대를 내려온 불씨란다. 그러니 꺼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며느리는 그날부터 정성들여 불씨를 간수했습니다. 칠대를 내려온 불씨라고 하니 자기가 꺼트렸다가는 망신을 당하게 생겼거든요. 조상님 베일 낫도 없고 말입니다. 저녁때가 되면 아궁이에 이글이글 타는 불 잉거를 넣고 젤을 덮어 아기 재우듯이 다독다독 도드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궁이부터 헤집어서 불씨가 살아있나 보는 거지요. 불씨가 빤하게 살아있으면 휴하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이렇게 이틀을 무사히 보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새벽같이 아궁이에 가보니 불씨가 꺼져버렸습니다. 며느리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어쩌녁에 그렇게나 정성들여 묻어놓은 불씨가 어이없게도 밤새 꺼져버렸으니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살펴보니 누가 아궁이에다 물을 듬뿍 뿌려놓았습니다. 물을 뿌려놓았으니 불씨가 살아있을 리가 있나요? 칠대를 내려오는 불씨를 꺼트려 놓았으니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요. 시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길길이 뛰었습니다. 시집 온 지 사흘 만에 칠대를 내려오는 불씨를 꺼트렸으니 이런 망신이 어디 있느냐. 너는 우리 집 며느리들 사격이 없으니 당장 나가거라. 불씨 한 번 꺼트렸다고 며느리를 쫓아내는 법이 어디 있나요? 그것도 누가 일부러 물을 뿌려서 그렇게 된 건데 말입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나가라면 나가야지 별 수 없었답니다. 당장 쫓겨날 판인데 시아버지가 나서서 말려주었어요. 불씨 꺼트린 것이 잘못이긴 하지만 어찌 불이 사람보다 귀하겠느냐. 이제부터 조심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겨우 쫓겨나지는 않았지만 며느리는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시어머니 눈밖에 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웃사람 보기에도 부끄러웠어요. 며느리는 억울하고 보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궁이에 물을 뿌린 사람을 찾아내겠다고 단단히 벌렀습니다. 그날 밤에 며느리는 아궁이에 불씨를 묻어놓고 부엉문 뒤에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또 누가 밤새 물을 뿌리러 올까봐 지켜본 거지요. 그런데 밤이 이슥하도록 아무도 오지 않더래요. 오늘은 아무 일이 없나보다 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아궁이에 나가보니 누가 물을 뿌려서 불을 꺼트려 놓았지 뭐예요. 며느리는 그만 까물어칠 뻔했습니다. 두 번씩 이나 불씨를 꺼트려 놓았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못 참겠다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번에도 시아버지가 나서서 쫓겨나는 것은 겨우 면했지요? 너도 불씨를 꺼트리고 싶어서 그랬겠느냐? 하지만 또 한 번 불씨를 꺼트렸다가는 나도 어쩔 수 없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도록 해라. 시아버지 덕분에 고비는 넘겼지만 생각할수록 분하고 원통했습니다. 누가 일부러 자기를 골려주려고 마음먹지 않은 다음에야 이럴 수가 있을까요? 며느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불씨 꺼트린 사람을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벼르고 벌렀습니다. 이웃집에서 불을 얻어다가 아궁이에 묻어놓고 그날 밤에 며느리는 잠을 안 자고 지켰습니다. 부엉문 뒤에 숨어서 밤새 지켜보았지요. 밤이 이슥하도록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첫 달기 올 때까지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새벽 달기 두 번째 올 때쯤 되니까 시커먼 것이 살금살금 나타나 아궁이 쪽으로 가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조그만 산의 아이더래요. 산의 아이는 아궁이 앞에 가더니 다짜고짜 아궁이에다 오줌을 누는 겁니다. 아 여태 저 녀석이 새벽마다 아궁이에 오줌을 누워서 불씨를 꺼트렸군. 며느리는 잽싸게 뛰어가 아이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 사이에 눈치를 재고 도망을 갔지요.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며 쫓아가니까 아이는 쪼르르 뒷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가 따라갔지요. 바위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위 뒤로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붙잡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붙잡아서 정신없이 집에 돌아와 보니 글쎄 그게 아이가 아니고 커다란 산삼이더래요. 산삼이 오래 먹으면 아이로 둔갑도 하고 그런다고 하던데 이건 틀림없이 산신령님이 내리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씨를 칠 때나 지켜온 정성을 갸득하게 여겨 보내신 것이로구나. 우리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이 귀한 것을 얻지 못할 뻔했구나. 집안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고 그 뒤로 며느리를 금이야 오기야 떠받 들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예나 지금이나 재미있는 이야기 하면 우리는 사랑 이야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저승까지 함께 갈 사랑 이야기에서는 그 시대의 법도를 이기고 끝내 사랑을 이룬 두 남녀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쉽게 떠나갔던 남자가 헤어진 뒤에야 뒤늦게 자신의 사랑을 확신하고 지옥도 가겠다는 마음으로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하였지요. 예나 지금이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